큰 실력 차이 누구 때문에 뜨는 거지? 자랭 다 실버 같은데? 저는 브론즈입니다 일단. 자랭. 승우 아빠, 승우 아빠 때문인 것 같아요. 실버 1하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 아니. 대전 찾나요? 찾죠. 실버 1하고 브론즈 4도 큰 실력 차이로 뜨나 봐요. 상대방하고 브론즈 4도 큰 실력 차이냐? 아, 사실 교육에서 그렇게 크게 다 하신 건가요? 상대방하고 브론즈 4도 큰 실력 차이냐고? 아, 내가 오늘 딱 교육을 받아보고 알았어. 자나 때 때 해주는 피드백 있죠? 그게 진짜 학원이었어, 롤 학원. 사실상. 그거 엄청 디테일해요. 그건 롤 학원이 아니고 롤 과외였어, 그건. 되게 좋은 겁니다. 엄청 비싼 과외였어. 마이크가 점점 내려와. 거론 아닐까? 아, 블리츠 밴 해야겠다. 이거 이니시 하시는 챔이면 중간중간에 탭 눌러가지고 그... 성장 제일 잘 되네. 계속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어, 잠시만. 그래서 그... 그거 무는데 약간 좀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녹통 같은 건 특히나. 지금 리신 닿으면 무조건 코그모였어요, 지금. 코그모는 그것도 없잖아요? 도주기. 전물도 빠진 상태였구나. 아, 뭐야. 샷커. 뭐 할까? 샷커. 와... 기어리 형 209승 171패? 그건 뭐야? 코그모... 투명 그건 뭐예요? 근데 브론즈 1이라니? 투명이 뭐예요? 코그모 뭐... 은신되는 거 있지 않아? 안 보이게 하는 거? 없어요. 어, 그래요? 왜? 왜? 나 코그모 왜 안 보였다는 생각 들지? 그게 뭐야, 마오카이 탑인가? 아, 그 트위치인가? 원딜 중에 안 보이는 거? 네, 트위치. 트위치도 막고 있을 때 못 써요, 그리고. 마오카이 서포트인가? 아이템 왜? 마오카이 서포트 같은데? 뭐야, 이거. 릴리아. 너와야지, 릴리아. 아, 씨. 릴리아 구린데. 아, 진짜. 한 번은 이기고 타고 싶다. 아니, 그 기억에. 한 번은 이기는 거면, 그, 너무. 못 짤 수도 있어. 아니, 오늘. 계속 지니까. 소, 소원의 정도가. 아, 학원비 되게 생겼네. 학원 다니면서 한 번 이기게. 와, 이거 뭐. 돌과. 나무랑. CC가 몇 개야. 저기 조금. 돌하고 나무 있으니까. 나일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모드 해도 되고, 오른 해도 되는데. 오른은, 캐리할 자신이 없어서 모드할게요. 네. 아, 진짜. 그럼 나 그냥 AD 할걸. 네?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걸 따질 레벨은 아닌 거 같아요. 저희 그냥 잘하는 거. 그나마 맞출 수 있는 게 AT, AB. AB, AB. 아뇨. 미스탄거라고 해요. 하면 되겠죠. 미스탄거라고 해요. 아뇨. 아뇨. 가יаб's plus six. 우리가 AP가 백스? 노틀도 탱이니까. 모데도 AP 킨 거에요? 모év도 AP. 모데가 AP 오 근데 저기 브론즈 4명에 실버 1명이다 오 비슷하네요 어 이거는 한번 해보죠 이거 해봐봐 하네요 마오카이 제 전부가 있네 오 근데 서폿 한 명이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아 숙련도 높은데 낮으면 더 못한거 아 맞네 숙마네 기열이가 또 이런 분석 잘해 이런거 아 알겠죠 숙련도가 그정돈데 여기 아래테오면은 진짜 뭐 진짜 바보임? 어 어 노제는 포메이션 갈까요 포메이션? 포메이션 아 포메이션 예 서폿 어디지? 나 여기가 근데 이거 아까 아래 아래라 그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아요? 대충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대략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나 아래부터 먹어야 되는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오 아차차 우정매 윌리어를 이거는 미니언 나오면 가시면 돼요 이 포지션 어 그 안에는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사실 여기 가고 싶으시면 저랑 같이 가자고 얘기해주세요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죠 선생님이 아니요 이게 선생님이 해야 될 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아니면 저 그냥 조용히 해도 됩니다 저도 배운 게 있으니까 하하하하 아 젠지 또 여러 가지 배우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선생님이 믿을 때도 이렇게 해야 이제 뭔가 이 면모를 보여줘야 우리 팀의 모든 면모를 선생님이 보지 않을까요? 아 아닌데 그때는 승완 아빠님이 말을 하면 너무 길어져 우리가 말이 너무 많아 뭐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들으셔서 근데 그 카메라 있어가지고 오늘은 아니 아까도 용 잡지 않은데 다 그냥 킬게임 하시고 어차피 저는 얘기하나 안하나 똑같아서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디가 가버리면 어떡해 도망 도망 아니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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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안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뒤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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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용 먹는 거였는데 너무 싸먹기 좋게 오니까 소라믹님이 젖어가지고 근데 젖어 결국 이신어 그죠 아까 그거 중간에 저 2랩 안됐어요 아아 갈까요? 에이 샤코다 샤코 샤코 바텀 아니 너 일로와 말이야 아 샤코 이제 미드 턴이야 오늘 딜기는 잘 됐어 여기 보면 잡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잡을 수 있는데 어이 꺼져 천천히 천천히 어이 아 여기다 걸 여기다 걸어야 되는데 둘 다 혼내주고 있음 내가 샤코 바텀 왔다 갔어요 아니 샤코 리치 지금 미드에서 올라갔어 아 그래요? 미드였는데 혼내주고 가요 혼내주고 가요 미드 이미 지나갔는데 보고가 늦었어 여기 샤코 여기 에 가는 중 자 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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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안맞네 못 봤음 못 본걸로 해드릴게요 여기 와드 하나 아리야 내가 무섭지 않니 아이씨 자 갑니다 아이씨 뜨다 뜨다 안불리네 네 샤코 여기 있었죠 어? 샤코 저 모르겠습니다 아 있었어 아아 괜찮네 타워 깎는 것만으로도 큰일 왜 여기 거기다 풀에다 안 심지 팍팍 밉시다 평태로만 평태로만 아 저거 형 안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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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갑시다 아이씨 잠깐만 이게 왜 집안가니 이거 아아 뭐야 오케이 어 나이스 해결했어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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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먹었네 오케이 오케이 서포캐리 서포캐리 해주세요 서포캐리 샤코 여기서 집 가요 보이시죠 샤코 집 서포캐 서포캐 위원 너랑 가볼게. 지금? 지금? 너무 쫓지 않냐? 오 잡았네? 나이스 왜 자꾸 풀에는 안 넣지? 여기다가 한번 땡겨서 막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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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갑시다 모아서 갑시다 이제 미세 바텀 가는 중이에요? 바텀 간대요. 일리안이 뭔데요 아 뜨거 나 여기 걸죠 나 여기 걸게요 일리안 없는데요 딜교 한번 해놓을게요 한번 양념 양념 한번 하고 양념하고 됐어요 자 릴리안 오고 있어요 갈게요 고고고 얘 맞았어 오케이 다음 나무까지 머그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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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밀어 나 용 갈꺼야 예 머그샘 타워 밀어? 미드 북들어만 줘 아래 용으로 못 내려오게 만들죠 샤코 올 수도 있거든? 바텀 와줘야돼 저희 합류할게요 다 주긴 해야돼 고고 갑니다 야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욕먹고 집갔다가 탑할게요 네 전령 샤코 샤코 타봤어요 네 어 2대1로 저 패고 있네 주인공이야 어 주인공이다 주인공 아니 뭐 맨날 말하는거 듣지도 않고 주인공이 주인공이야 아니 우린 이제 주인공말 들을거 이빨 빠진 주인공 아니 말 듣는거만은 별개로 주인공 아 집갔다오면 딱 되겠다 빨리 가야겠다 아 저거 아깝이 에이스야 에이스 샤코 이거 하고 있을수도 있어 전령 네 어 미드 다 밀어넣네 아 미드 너무 못하는데 얘 그니까 우리가 우리 티어 만나면 이겨 맞잖아 오케이 침착하게 우리 티어가 우리보다 높아 먹었네 아 왜 여기다 넣지 자꾸 불편하게 아 이 정도 티어까지 내려온거야 그니까 샤코 위치 확인되시면 저희 형은 말파는 집에 갔어요 네네 아 자꾸 불편하게 여기다놔 징크스가 못먹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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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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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내가 먹고 징크스가 못하잖아 징크스가 못하잖아 아 자꾸 여기 밖에다놔 개빡돌게 갑시다 갑시다 자 뒤에 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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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이에요? 네 바텀 자 빠지세 빠지세 아리 왜이렇게 여기 뒤에 아아아아 씨 아 아 아리가 집갔나 집갔나 별령 있으시면 지금 탑 다이브 가능하긴 하거든요 만빛이면은 아 그 라인으로? 라인이 좀 작지 않아? 별령 있잖아요 네 해볼게요 일단 멀리서 이거 양념으로만 일단 좀 해볼게요 샤코가 재어 꼴 먹었네요 얘 잔다 얘 잔다 얘 재웠어요? 오케이 오우우우 재웠는데 저 뭘로 깬거지? 형 돌리기 상모돌리기 형 대놓고 상모돌리기 치지 않았어요? 아니요 맞아도 깨는거 아니야 그럼 언제 깨요? 마저도 안깨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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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깨자마자 궁쏘가지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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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요거는 제가 맞는게 좋거든요 제가 요거 내가 먹게 이거 내가 먹게 내가 먹게 왜냐면 덩글보다 라이너가 차 차 차 차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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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그러면은 하고 내가 Q, W 했으면은 됐을라나? 어 그거 궁이가 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다이브를 다이브를 침착하게 하시면 더 좋아요 이거 제가 먼저 맞고 그리고 다이브를 하려면 저희가 완전히 쟤랑 붙어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안보여 약간 거리가 있는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막타를 제가 질게요 때리고 튈 수가 있어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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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 오면 계속 잡을 수 있어 바텀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요 라인 전멸 빠졌냐? 지금 스킬 계속 쓰고 있고 그래 갈게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뭐 없는데 지금이야 지금 지금 아아아아악 얘 왔다 샤코 왔다 샤코 뒤에 있다 샤코 박스 보이지? 여기 들어가면 못 업 얘는 천천히 막타만드 셋 에 여기 샤코 샤코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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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저 한번 올라갈게요 좀 멀어요 조심 마오카이 조심 조심 아 저 올라가요 바텀 아씨 어디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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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올라가요 백수 왔다 백수 왔다 안될거 갈라졌어 갈라졌어 좌우 아 우움박 고립됐어 아아 우움박 클로 쪽으로 왜 안나가 이거 제가 딴 데 안 갈게요 나의 잘못인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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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무조건 덤빈데 이거 내가 샤코한테 바로 궁받고 시작해야 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찬다 찬다 오케이 상모 한번 돌리고 여기 한번 컷 오케이 게이드 왕 제가 먹고요 네 아 바텀 왔습니다 왼쪽으로 피할... 아 그렇지 바텀 누가 와요 샤코 여기 여기 샤코 상대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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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편한 라인 한번 하죠 오우 어 거기 한번 데드라인 한번 걸어보세요 이 풀도 없고 아리 아무것도 없음 때리지마 이제 때리지마 갈게요 미드로 갈게요 샤코 왔다 샤코 왔다 샤코 바텀 가요 조심 바텀 그냥 사릴게요 저 미드 가요 샤코 바텀 위로 간다 샤코 위로 간다 아 씨 샤코 자 갑시다 아 안 가야지 음 안 가야되겠다 아 젠장 자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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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샤코 안 보여가지고 바비 바비 자 갑시다 이제 슬슬 갑시다 자 어디 가 어딜 가요 어디 가 이제 저 탑동선 탑 탑 탑은 근데 혼자 다 잊어놔가지고 안 가야겠다 어 나 오레이드나 샤코 샤코 탑이래요 물게요 징크스 물게요 아 모르는 척 모르는 척 이때다 가자 거개 어 다음 계속 패세 계속 패 계속 패 샤코 여기 어게 나이스 확실하게 못 하겠네 아리 나 갈게 나 왔어 나 공도 쉬 아리 안보임 내려오나 아나 형은 지금 시야가 보여가지고 우리 바텀 계속 밀죠? 아 밀지 말자 왜냐면 저쪽 돌아온다 아리 잡아줘 아리 어디갔지?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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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있다 아리 더 위로 일단 탑하우 일게요 회복이 저쪽 있으니까 가시 갑니다 어? 와아아아 오케이 이거 같이 갔네 로그샵 우메랑에 맞았어 나이스 저 궁 26초니까 한번 더 해보죠 네 안보입니다 아이고 지금 단단히 졸았거든 천천히 천천히 막 타만 연령 도와드릴게요 네 와드 하나만 하고 아 아 어 뭐야 나 다 먹었구나 하나 없어 미안 샷코 탑이니까 우리 맘대로 해주세요 네 더 싸우면 안돼 상대 진영이에요 저희 와드 있으니까 여기 상황 보시면서 미드 키워라 고 아 안 맞았네 아리가 엄청 빨라졌어 마오카이 올라간 올라간다 아 우리 보이나 보다 이것 때문에 아 나 죽었어 쟤가 스킬을 되게 잘 피하는데 아리가 탑 가는 중 그냥 덱 달고 왔어요 샷코 온다 샷코 온다 샷코 온다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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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되시고 아리 아리샤 아리샤 궁 굉장히 세고요 빠져야 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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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세요 빠지세요 우원박 잘했어 당황하지 않고 전령 갈게요 샤코 죽어서 그게 전령 고 샤코 이제 방금 부활 그럼 저 전령을 안 붙을게요 저희 다이브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이브 미드 투월 주시면 될 것 같아 바로 붙으면 이긴다 이거 붙으면 이겨야지 우리 맞아 와드만 하고 올게요 살짝 사리샘 오 샤코 왔어 샤코 바텀에 샤코 미드 밀게요 미드 밀게요 아래쪽이 셋 아래쪽 피하시고 아래쪽이 셋 아래쪽 피하시고 저희 그만 그만하고 용보죠 샤코 올라옴 용봐요? 우리 라임 밀고 갈게요 같이 모여야 돼요 지금 저희 지금 안 보여요 상대 바텀에 세명 있어요 다이브 오우 요거 일단 두분이 치고 계세요 이거 노강타라 아 노강타면 일단 올라옵시다 올라옵시다 내가 에스커트 해줄게 올라옵시다 올라옵시다 우리가 걸맞은 사람이 없네 이거 용을 치면 쟤네가 올거에요 용을 치면 쟤네가 올거에요 네 오면 걸면 돼요 이거 거는 걸로 용 안 끝까지 안보는거죠 지금 징크스 보시면 돼요 도대형님 제가 샤코 데리고 갈거에요 계속 맞으면 안되는데 이렇게 걸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고고 아 아 뭐야 이거 아 조졌다 이거 하하 조졌네 아 아 아 잘못 걸었어 죄송 용을 너무 많이 맞았다 그냥 아무나 걸어주셨으면 되는데 그리고 나도 피가 많이 달았어 그냥 걸었어야 돼 우리가 너무 많이 맞았어 근데 이게 원래는 오브젝트를 치는게 그 뭐지 불리한 팀이 하는거 아니야? 우리가 유리하니까 살짝 치는건데 원래 오브젝트는 그냥 유리한 팀이 더 이득 굴리려고 치는거거든요 그러면 적이 와주니까 제 생각에는 백스 궁 빠졌을때 좀 판단을 다시 한번 했었어야 됐던거 같아 큰일났네 제일 먼저는 이니시를 바로 하는게 좋았고 그게 안됐는데 그게 빠졌으면 오 알이 바텀으로 왔어요 괜찮은 괜찮은 할만합니다 아직 우리 용 두개고 형장 그렇게 안밀려서 괜찮아요 아리 갔네 아리 갔네 아리 갔네 아리 갔네 아리 4명 있다고 생각하고 네 너무 무리하면 안돼요 타워 아직 있어요 네 깎아놓기만 저 010초 그 기회리 형님 계속 포킹 해주셔야 돼요 저쪽에 얘 왜 스위치 같이 있어 미드 비었는데 얘네 넷이 있어요 이거 이거 그냥 바텀 빨리 밀라 그랬는데 이뤄지니까 미드 받으러 가죠 백스 미드 가주시면 돼요 돌아가주고 다 일로 바텀으로 뭐지 어 제가 타밀고 있어가지고 마우파이 궁 쓴다 뭐야 이거 자 바로 갑시다 일단 저 갈게요 어 저거 거의 다 오 제이 오 제이 오 잠깐만 오 나 잠깐만 오 나 잠깐만 오 징크스 징크스 잔다 징크스 잔다 오케이 네 제이 샤코 아리 타워 미션 어 샤코 이거 그냥 그냥 부시고 네 저 집 갔다 올게요 타워 밀보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타워 제가 밀보 카세 카세 네 네 저 피가 너무 여기 정글 털 수 있으면 한번 털어보세요 지금 털타임 한 라인 더 밀까잉?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레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은 먹고 저 여기다 와주먹고 레이드는 좀 위험할지도? 미드로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저기 둘밖에 없고 오면 제가 죽일 수 있어요 여기 칼부까지만 털고 가죠 이제 다 나왔어요 아 우리 미드로 갑시다 여기 털고 가면 됩니다 이놈들 내 CS다 이제 원딜 미드 가면서 여기 바론 쪽 시야 좀 잡아주세요 바론 쪽 시야 네 저희 남은 오브젝트 이제 바론 밖에 없어요 네 미드 2차까지 밀어가지고 20초 와도 15초 편하게 먹었어요 자 제가 또 마오카이 미드 부캐라 이거 블루 먹어 줘 응 샤코 여기 여기 그거 리셋될 것 같은데 저 안에 데리고 와서 뭐 자 마오카이 궁 20초 궁 20초 마오카이 바론 쪽 beter khb 물건 아직 sc 빔 지금 약간 소광귀 맞으니까 여기 한번 갈까요? 약간 소광귀 맞으니까 여기 한번 갈까요? 아까 trojan 물이 할 필요 없 euros 아 사랑하게 아 보였다 은 안 가야지 용 1분? 용 1분? 용 싸움을 한 번 하죠 지금 이쪽에 제가 여기 와드만 하나 바꿔줄게요 집 갔다 온다고요? 저도 와드 채워올게요 가죠 1분이니까 알파 우리 가론쪽은 시야를 잡았고요 일단 정렬어정도 해놨고 마을파이트 궁이 너무 무겁다 집 갔다 오세요 미포 아이템 사오세요 아이템 살 거 없어? 네 마을파이트 궁 무서우면 마을파이트 궁 쓸 때까지 뒤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못 참고 써요 그냥 그 다음에 싸우시면 돼요 어차피 급한 건 쟤라서 엑스 좀 뒤야 데리고 왔다 한 번 보죠 이거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나오거든요 갈까요? 어 간다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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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크스 자 아리 아리 둘 다 잤어요 둘 다 자요 말파 지금 탈타고 왔고요 요거까지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오케이 용 용용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이거 정글 터시고 가서 용 치세요 용 나머지 믿음이라도 죽지 않나? 저는 탑 갈 거고 저는 탑 갈 거고 나는 밑에 갈게요 미드 라인 받으셔야 돼요 누구가 저거 그냥 죽이시면 안 돼요 네 오원방 미드 가세요 가세요 지금 가세요 제가 잡을 수 있어요 아 미리 가야 되겠다 요거 용 잡고 정비하시고 와드 채우셔서 바론 낚시할게요 네 아 낚시해야겠다 음 아 백스 백스 아이고 백스 아래쪽에 있으니까 우리 저기 바론쪽 시야 잡죠 빨파 칩 갑니다 예 바론쪽 시야 볼게요 네 제가 뚫을게요 말파 칩 갑고 바텀에 하나 여기 피아 여기 내가 막을게 네 여런데 숨어있을까요? 미펀 6 그 위험 미펀 6 우리 쪽으로 오세요 네 말파랑 일대일 중이고 밑에 아리고 네 온다 붙어줄게 여기 아리 여기 샤코 샤코 아리 가네 아무도 없었어 나이스 갑시다 갑시다 포탑 있어요 무리노노 무리노노 어 힝 나이스 무리노노 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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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론 다론 인원차 둘이라서 바론 가이드 굿먹자 강타 없어 강타 없어 네 얼른 먹을게요 오면 죽일거에요 끝까지 풀 딜 오면 죽일거에요 침착 침착 저기 못와 으응 뭐야 이거 아리 갈뜸 아리 갈뜸 다 잡아요 대체미였음 백스 백스 다 잡을 수 있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숨 착하게 숨 착하게 저 탐 밀거에요 아우 먹을거 없으니까 내가 먹어도 되겠죠 아우씨 감사합니다 상대 셋 카베 하나 미드 둘이구요 온방미 바론이 없구나 이거 안먹으셈? 바론이 있을 때 바텀 2차를 밀면 좋을까? 바론 버프 있을 때 라인 해야하지 않아? 어디든 바텀 2차를 밀면 1차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말파가 탑에 있으니까 제가 묶어둘테니까 바텀 2차를 밀면 바텀 1차? 바텀 1차로 가보죠 백스가 밀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미포 아직 조금 멀어요 미포 오면 바텀 쪽으로 같이 모여야되요 적 안보여요 1차 하시다가 말파 안보이면 빠지셔야 돼요 네 갑니다 저도 뛰긴 뛸게요 네 바텀 좋다 바텀 깎는거 좋다 저기 샤코 있어요 저 돌거북 먹는 중 말파이터 내려오 일단 뛰어 빼라고? 여기서 잡으면 계속 싸워도 되는데 뒤에 뒤에 안이 아 이런 뒤에 도망칠게요 미안해요 나는 말파이터 뒤에 징크스 뒤에 징크스 이러면 괜찮아요 이게 제가 빼라고 얘기해드린게 저저저저저 싸우면 이기는데 방금 앞돌이 앞돌이 들었었나 다시 안맞았어 이거 괜찮아요 그냥 유지만 해도 돼 유지만 이거 징크스 한번 봅시다 징크스 봅시다 제가 지금 탑 밀고 있어서 아이씨 아이씨 살짝만 빼달라는게 제가 탑 밀고 있어가지고 상대 좀 상황볼려고 한거였거든요 급한건 쟤네니까 아 아 그니까 바로 못올거 같아서 네 이베르 갔다올게요 빨리 갔다오죠 근데 그 뭐야 로틸이 엄청 잘 걸어가지고 로기구샷 어 미포 날리는데 이것이 미포다 15초 용으로 뛰어주세요 네 10초 네 용 갈게요 근데 우리 그 시야가 어 저쪽 아직 시야 못잡았다 이거 할 수 있을거 같애 이제 왔어요 마하파인 어 할만할거 같애 들어갈게요 조금 돌아왔어요 와드 제가 조금 멀어요 네 거의 다 왔어요 위포랑 같이 있는데 위포 수호천사 있네 자신있게 해도 될게 네 됐어 저니케이션 말파궁 없어 빠지고 빠지고 말파궁 없고 마오카이궁 됐어 잘 풀렸고 왼쪽에 아리랑 이거 5대4에요 그냥 이니시 되면 아무나 걸어주세요 네 제가 갈게요 오케이 나이스 어 나 뭐야 이거 뭐야 아 나 부활이야 집 갔다 와요 집 갔다 와요 집 갔다올 정비하고 올게요 아요 까비 힝 바론 1분 바론 쪽에 샷 뚫을게요 네 어이C 지혜리 형님 여기 바로 와주세요 모카가 사이드 가야? 근데 미드 탑 하면 되지 않을까? 멀리 벌리 필요 있나? 미드 탑 하면 되어야지 탑배보 없어서 바텀에 타워가 남아서? 근데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미드에서 4명 보시다가 제가 날카드리거나 하면 바론에 가까운 데가 안보이네 샤코 여기 마오카이 우리 저기 주인공 없어 잠깐만요 일단은 미드는 웨이브를 무조건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야를 확보가 가능하고 그 사이에 와드를 좀 하면 좋아요 미드랑 탑을 일단 밀고 웨이브 확보하면 여기에다 와드를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낚시를 하면 됩니다 샤코랑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다섯이라 걸릴수도 있어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어 이제 무대 내려오 이제 못 커왔어요 걸게요 걸게요 걸어도 돼요 그냥 걸어요 저 텔탈할게요 와 궁 대박이다 가자요 가자요 지켜줄게 지켜줄게 나와드 가치 이거 이거 이제 다 태어났는데? 가야될거같은데? 이것만 부시고 갈까요? 가야될거같은데? 지금 다 태어났는데? 아니 지금은 안돼요 갑시다 갑시다 지금은 타이밍이 애매해져서 정비만 하죠 레드좀 먹겠습니다 와드 있으시면 푸고 가세요? 이거 조금 아까웠다 저쪽이 시야먹어서 마우카이 이렇게 돌아다녀 돌아다니지마 우리도 같이 뚫죠? 같이 스킬 쓰면서 여기 뚫고 나가야되요 암시야 오케이 좋고 저 멀어요 저 멀어요 네 오시면 지금 말파는 미드 확인됐고 저도 조현이에요 네 아 말파 미드에 있네 말파 미드에 올거에요 아마 여기 렌즈 돌려야 되는데 렌즈나 핑화 있으신 분? 어디요? 렌즈 쿨 여기 확인해야되거든요 거기 지웠었어요 아까 지웠었어요? 오케이 다시했나? 지웠을텐데 징크스 탑 일단 말파 죽일게요 여기 여기? 말파가 아니라 마우카 일단 죽일게요 네 마우카이 등쳤어요 징크스 아래 징크스 아하하하하 진짜 미치겠네 가죽이 짜게 가죽이 짜게 가죽이 짜게 가죽이 짜게 와 역시 휴인공 휴인공은 다르다 오케이 오케이 웨이브 있어가지고 강화 팔아야되네 제일 확실한건 그냥 바론을 죽이겠는데 바론 이거 억제기 까고 바론 올라가죠 탑 억제기도 될거 같고 근데 35초면은 그냥 이거 밀어보죠 이거 미는거를 좀 해봐야되 원딜 있으면 좋았을텐데 괜찮거든요 위에꺼 부터 칠게요 위에꺼 부터 네 안 돼 파워 맞으시면 안 돼 파워 맞으시면 안 돼 일단 빠지죠 빠지죠 아 이러면 아깝다 갑니다 가요 아냐아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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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먹자 욕먹자 욕 빠지면서 아 자연치유해야겠다 제일 좋은건 아까 그냥 가론을 먹고 더 하는거였는데 그냥 그러면 너무 좀 떨어지니까 강타 20초에요 꺼내서 먹어야 될거같은데 그냥 녹이죠 그냥 녹이죠 자 오케이 내가 이 풍만 가리고 어 바론간다 어 잠깐만요 어 바로 딜깨 바로 딜깨 뛰어보죠 저희 턴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체력이 있어가지고 아 턴 5턴 써야겠다 그냥 봐봐 잡죠 마우퍼 일단 샤코 아이씨 샤코 제아가 데리고 왔어요 샤코 제아가 데리고 왔어요 네 자요 자요 오케이 이거 이제 바론 잡죠 이제 어우 나 왜이래 돌 잡고 정글 없어요 강타 이번에 있으세요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어차피 정글이 없어가지고 어어 여기 미드 가면 탑이나 미드 아무 데나 끝날 때 들렀다가 저 그냥 탈탈 아 터렌 아 터렌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우리의 첫 승이야 이제 첫 승 했네요 좋아 좋아 아 드디어 이겼다 깔끔했다 여기 어떻게 됐죠? T1이 이긴 것 같은데 오오 우원박 2등 했는데 음 역시 리포가 좋아 아 근데 궁을 아까 되게 잘했어 아니 노티를 엄청 잘하네 보니까 노티를 잘 궁을 아까 가기 되게 좋았어 침착맨 님은 돌진조합 특화예요 돌진조합 제 탱커의 이니시 병건이가 작아 들어가는 거 하셔야 돼 탱커의 이니시 아 들어가는 거 해야겠다 들어갔다 안 나와도 되는 거야 스웨잉 같은 거 안 나와야겠다 뭐지 뭐지 좀 어둡다고 하네 이게 왜 어둡지 아 딩거 어 딩거 오랜만에 아 그럼 사일러스를 되나면 안 되네 아 있어요 원래 있었어요 저 형광등 때문에 그래요 아 아 트런드 아 사미라 사미라는 정글 나왔어 암음으로 올라갈까 암음으로 잡아야겠다 암음으로 하면 저쪽에 레오나오나 암음으로 저장 아 한 미라 큰일이네 어 질리안 알리스타 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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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성이 어떻게 되지 미드 안 나왔네 끝까지 아니 얼마 전에 빅토르 한 번? 빅토르 한 번 라칸이 더 좋아요? 라칸이 더 좋아요 라칸이 더 좋아요 라칸이 더 좋아요 빅토라 희지가 뭐 그렇게 그렇게 희지가 거의 없긴 한데 실버가 셋이다 무섭네 삶이라 실버다 이 자식들 에이스들이잖아 만만치 않겠는걸 자 떡잎마을방범대 포메이션 갑시다 포메이션 자 각자 위치로 배운대로 갑시다 배운대로 떡잎마을방범대 자 상단 모카 중단 짜오 미드를 지킨다 빅토르 30초 남았어 상거리부시 안에서 봐도 돼 여기 사미라 보였어요 리시 안하나 본데 사미라 사미라 리시 안하나 아직 볼래요 방번대 방번대 발견했습니다 쉽게 바라볼까 나도 하고싶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Juve over 파이입 리시 한번 해주셔야 되네 hopefully 슬プ 슬 ו os 아 저주의 손길 저쪽 그거에요 레드 레드 시작 저쪽 네 그럼 저 탑으로 버칼두 하고 탑으로 갈게요 네 그리고 우리 3렙 2렙 타이밍에 좀 조심해야 될 듯 아 못 먹었다 우리 경험치 조졌다 아 큰일났다 이거 아 앞으로 조금만 쳐야겠다 조심 잡읍시다 엇갈드 이제 두꺼비 치러 가는 중 네 이거 내가? 어 트런들 여기 저쪽 2렙 트런들이 바로 카정으로 올라갔구나 우와 지금 당하지 않았어요? 아씨 큰일났다 너무 못 먹었는데 잘 먹고 못 먹고는 없어요 세트 내려갔어 어 세트 계속 올라갔고 탑 가는 중 저기도 뭐 그렇게 막 위협적이지는 않은데 오우 쉣 뭐야 이거 트런들이 있으면 좀 위험하거든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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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와드 있나보다 아 이쁘게 갑시다 어 잠깐만 있나보다 아아 비켜줘 제발 아 이거 너무 아 저기 곡소리 나는데 가시면 될까 죄송 죄송 형님 붕대 던지실 때 한 번만 먼저 말씀만 한 번만 네 죄송 제가 너무 호응이 안 됩니다 음 리포가 너무 멀었어 여기 런들 왔다 런들 아 아 아 어시까비 근데 제가 풀을 써가지고 어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성 근데 쟤네 좀 잘하는 것 같진 않아 다 불 빠지 네 잘하는 것 같진 않아 막타만 먹자 막타 자 이걸로 막타 먹을게 제가 네 자 이걸로 아이고 제가 먹을게 제가 네 지금 대포 드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두개 두개 있으니까 자 미니언 많으니까 한번 볼게요 네 기어라 미드 한번 찔러줄게 아 나 이걸로 가야 되겠다 아 나 이걸로 가야 되겠어 아니 안돼 두개 어 저 라칸 띄우는 것 때문에 안되겠는데 음 음 밀어줄게 밀어줄게 이 라칸 띄우는 거를 텀이 있거든요 네 그걸 피하면 돼요 그 바로 붙는다고 뜨는게 아니고 들어갔다가 펑 하고 뛰거든요 아 브랜드 뭔데 음 그걸 좀 피해야 돼 못피해? 못피해 음 음 음 음 그걸 피하면 제가 이미 골드 갔겠죠 아 그렇구나 아 트런들 여기 트런들 여기 네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저 이쪽으로 갑니다 네 어 이거 뒤로 빠지셔서 깰 날구리 깰 날구리 자 물게요 아니 제가 계속 건드려 지금 갈려고 하면 더 뒤로 빠지셔야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아 트런들이 다 먹었어요 저 바텀 내려갈게요 어? 미포 좀 사려볼래요? 네 저 내려갈게요 그냥 와 하미라 저거 되게 세다 오케이 저 썼어 이거 빠졌어요 그 호로록 다 빠졌어요 한번 보시죠 네 저도 킬이 없어요 저 호로록이 되게 나중에 오거든 저거 너무나대 바텀 가는 중 바텀 가는 중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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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도 없다 천천히 가면 돼 아 아 이거구나 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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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샌들 라칸 3조격 2열 3 아이씨 우리 포커싱이 너무 안좋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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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걸음했어 헛걸음했어 아헛걸음 집값시다 집값시다 이게 없어졌어요 아 집가야되겠다 집가고 미드 안보임 저 미드 한번 살짝 들려볼게요 미드 빨리 들려야겠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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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드 아냐아냐 괜찮아 빨리 들려야겠는데 빅토로 오면 감 빅토로 오면 감 괜찮아 괜찮아 여기 와드 있나 와드 있어요 여기 와드가 있나봐 와드가 있나봐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빅토로 내려옵니다 빅토로 내려옵니다 빅토로 내려옵니다 빅토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게 아니고 도망치는 중이야 뭐야 갈게요 음 아 나 이거 또 뛰어갔어 와어 이거 뭐야 이거 트런들 왔어 트런들 왔어 나 전령할거야 예 트런들 바텀이에요 네 올려보냈어 트런들 네 잘했어요 트런들 오지 말라그래 집 가라고 그래요 이제 전화좀 해주세요 아 또 왔어 트런들 왔어 에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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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어디가 트런들 트런들 아니 아 내가 있잖아 옆에 갑자기 왜 탈출을 해 김전율처럼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일로 오면 에? 아 내가 옆에서 CC로 막아줄 수가 있잖아 한 번 일단 혼자 있으면 빠져야 돼 혼자 있으면 혼비 백선 너무 무서워 아 빠지는 게 맞아요? 아 빠지는 게 맞대 와 우리 어떡하냐 빠질려면 나도 같이 빠졌어야 됐네 아 이제야 궁이 돌았는데 아까 사미라 궁 빠졌어요? 오C 저 여기 안쪽에 와드 한 번 하고 올게요 네 탁월이가 되게 길어가지고 오C 크라운드로 이길 수 있으신가? 그러면 거기 들어가시고 뒤에 봐드릴게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가죠 뒤로 가죠 집 데려갈 수 있어? 오케이 바텀 바텀 라칸이 안보여요 라칸이 여기 왔어요 어? 저기 안 죽어? 이거 다이브 다이브는 안돼요 그냥 가 라칸 피가 너무 많나? 네 그냥 가면 돼 네 그리고 CC가 있어서 잘못 걸리면 다 죽어서 트렌들? 우리 바텀 뵙시다 어? 오우 탈 탔어요 아구니 타이너스입니다 텔? 세트? 세트 텔 오케 뭐지? 바텀하고 봤구나? railroad 어린다고 어우 탑으로 오실래요? 바텀 분들 네 예 네 탑으로 가야겠다 아 탑 재밌겠다 왜냐면 상대 바텀이 탑으로 왔어요 오케이 제가 세타워로 교환해 드릴께요 두개짜리 받고 네 어 여기도 금세 저거 되겠는데 어 저자소가 관리자님 유료채팅으로 바꿔주세요 어 이거 적응이 안된다 가자 살짝 빠지고 오케이 딜교 좋았어 자자자 다음에 나 붕대 충전됐어 이제 들어갑시다 쿵쿵 20초 쿵쿵 20초? 오케이 오케이 어 적응이 안된다 이거 나까지 같이 가자 더 가능중 피가 차네 쿵 5초 고 어 어 지금 고 아 이런 아 졸라쎈데 아니 얘가 아 어 어 어 7킬 먹은 걸 못 보고 가 아니 그 궁이 쯤에 약간 아 궁이 제가 쯤에 약간 잘못했어 아까 샤미라한테 총 납탄을 마셔가지고 손목이 돌아갔어 쩌 우선가 자 우리가 많이 유리했는데 깝이 용 1분 전령 1분 3분 오케이 오케이 여기 트럼들 가요 뒤에 이게 좀 멀어? 위로 빼면서 용쪽으로 뺄 수 있으면 제압되었습니다 여비 세트 세트 볼거에요 브랜드우더입니다 브랜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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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 돌았고 저는 40초 궁 연계해서 하면 잡을 수 있나? 피가 차네 제가 궁이 조금 남아서 얼마나 남았어요? 40초 남았어요 너무 앞에 있다 너무 앞으로 와 진짜 궁 25초 어 사비 사비 아 궁이 없구나 궁은 있는데 다음 궁대에 들어갈게요 네? 다음 궁대에 들어갈게요 차미라 차미라 나 텔타스 네 브랜드 가주실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쫓아가고 오케이 오케이 자궁 돌았어요 네 좋았다 브랜드는? 쫓아냄? 갔어요 네 갔어요 집 갔어요 용할게요 예 자 제 전멸로 들어가서 할게요 공을 네 브랜드 여깄어요 현상금 용하셔도 될 듯 허버 대접은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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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잠깐만 이거 클났다 오케이 와아 내가 너무 멀었어 내가 너무 멀었어 최소 내가 각제다가 너무 멀었어 먼저 물리고 시작했네 클났다 진화형이 준 따끈따끈한 탑이 아 터졌어요? 터졌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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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로 갑니까? 아 탑을.. 아 탑을 먹어야 되겠다 아 근데 브랜드가 너무 아프다 이거 별거 아닌.. 테마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브랜드는 딜도 안 아프면 사실 존재 이유가 없어서 아 클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낳으셨습니다 흠.. 트란들 굉장히 괘씸하네 트란들 3위를 전 어떡하지 이게 전령이거든? 지금 얘네 네 트란들 전령이에요 네 근데 근데 우리 힘이 별로 없어 죽이는 해야 될 것 같아 아 나 또 와 와 3이다 저거 살살 났네 뭐야 사미라 너무 세 와 엄청 세 나의 궁이 살아있어 사미라가 너무 강하다 툭툭툭 맞는데 죽어 NCAA 세긴 하네요 툭툭툭 실버 3은 다르구만 잘하지 실버 3 inter 그래 안 잘해 보였는데 잘하네요 thereby 안 잘해 보이기 한번 갈까요? 가자 가자? 저 한 번 가자 간다 다시 한 번 와 사미라 델꼬 갔는데 사미라 피가 막 차가졌네 안 죽냐 왜 어우 아 오히려 빨리 끝나서 좋아 우리 졌어요? 안 끝나나? 근데 좀 전에 사미라 델꼬 갔는데 4대4 지면은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음 어 실버 녀석들이 장립투자 그리고 저들은 제 컨디션이 아니었음 이제 싸우면은 이제 되겠어요 더 강해져서 들어온다 아까 그냥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했는데도 지금 빨리 보내주기 보내줄까요? 한 번만 더 해보죠 그럼 이제 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막 막 막 마꾸고 깜짝 바론 깜짝 바론 깜짝 바론 바론 아직 안나오 깜짝 바론 1분 있다 1분 있다 깜짝 바론 어 사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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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놉니다 오오 미친거 아니야? 오오 카우 짜옹 깜짝 킬 카우 짜옹 쟤 집에 갈거 같은데 깜짝 바론 될지도 네 우리 집 갔다가서 이거 바로 가죠 깜짝 바론 미드 미드 어 이거 모데랑 미드 한번 가봐야 돼 아 미드 한번 가봐야겠다 아 진짜 진짜 잡읍시다 진짜 잡읍시다 진짜 잡읍시다 진짜 안 돼 짬미자 별거아닌 짬미자 별거아닌 아 그래? 잠깐만요 5초 있다가 5초 있다가 이거 찔렀어 찔렀어 아무나 아무나 아니 와 씨 세미라가 데리고 가는데도 못 죽이네 베이비 베이비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마 이 자식 세미라 세미라가 한포반이 더 늘어서 왔네요 더 강해져서 왔네요 세미라 세미라 역시 갓버 세미라 갓버 잘한다 세미라 빅토르님 유쾌한 팀워크 드리겠습니다 세미라 어 저 배치 실버 3으로 완료됐어요 세미라 헐 세미라 헐 뭐야 세미라 저는 잘하나봐요 세미라 골드로 올리셔야겠는데요 목표를 세미라 김기열님 세미라 왜 유쾌한 팀워크 세미라 저도 줘요 왜 세미라 저 안유쾌했는데 세미라 저한테도 줬잖아요 왜 줬어요 세미라 아니 유쾌해가지고요 세미라 다음부턴 불쾌한 팀워크 주세요 세미라 아 불쾌한거 있으면 죽겠다 세미라 빨리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세미라 기열아 한번 바꿔서 해볼래? 세미라 기열이 형 람모사 한번 바꿔서 세미라 기열이 형 람모사 한번 바꿔서 세미라 내가 미드가거나 아니면 승아빠가 미드가고 세미라 탑가고 세미라 따라 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미라 남는 데 가겠습니다 세미라 이기고 싶으면 미드가세요 세미라 왜요? 세미라 미드가 더 영향력이 있잖아 세미라 자랭이라서 막 이기고 싶은 그런 건 없어요 세미라 연습하고 싶으신가 하시면 될 듯 세미라 아 연습하고 싶으신가 세미라 놀랍니다 세미라 저 물 좀 세미라 이거 세미라 아차차 우원박은 잘했어 세미라 아차차 우원박은 잘했어 세미라 안 본 사이 잘해졌네 세미라 그치? 오랜만에 보잖아 너는 세미라 어 세미라 아차맞아 오랜만에 세미라 1대1하면 네가 이기냐 기여라? 세미라 아 근데 내가 원딜으로 붙으면 질걸? 세미라 아니 그냥 뭐 라인전 아무렇게나 세미라 제가 지죠 세미라 팔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남 세미라 아 근데 내전으로 하면 그렇게까지 안 나는 거 아니야? 세미라 아 그래도 세미라 아 descented 세미라 아 세미라 아 세미라 아 세미라 아 세미라 아 제가 탑 가볼게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예옙. 탑. 렌가 거즈 같으니까 벤 해드릴게요. 렌가 너무 싫어서. 에이, 틀라스. 아, 록턴. 무섭다. 녹턴. 오, 녹턴 하시면. 제가 갈리오 한 번. 녹턴 숙련도 엄청 높고. 녹갈 한 번 하시죠. 아니면, 10창에 피즈 한 번? 미드요? 어? 피즈, 피즈고? 피즈 한 번 보여주시죠. 저 피즈 안 합니다. 피즈 똥캐요. 아니, 애니는 하기 싫어요? 애니 오늘 좋던데, 애니 보니까. 애니 구릅니다. 페이커 애니 잘하던데. 어떻게, 저 미드 가요? 미드, 감옥 가시죠? 서포트. 아, 원하시면 원하시면. 이번까지만 서포트하고. 일단 한 번, 오케이, 오케이. 다음 판 미드 한 번 가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고민해보죠. 저 이제 지킵니다. 안 되겠어요. 지켜야겠어요. 우리 그냥 반타작만 합시다, 바텀. 우리, 흥하려고 하지 맙시다. 팀워크 시발, 가렌 하려고 했는데. 팀워크 시발이래. 아니, 가렌 하려고 했는데. 욕할 정도는 아니죠? 아니, 카운터예요. 그, 카운터 아파트. 그냥, 그냥, 바로 그냥. 아, 씨, 발. 아, 세조안이래. 아, 다. 아, 세조안이. 욕돈 안 하세요? 아, 욕돈 할 건데. 한 번만 더 보고, 그, 한 번만 불러볼까 생각 중인데. 오게, 오게. 우리 이거 너무 뚱뚱뚱 아니야? 아, 그래요. 와야겠다. 어? 말파이트 탑? 제가, 제가 딜러 가볼게요. 아니, 그냥 기열이 형이 뭐, 그, 캐리하시는 거 하면 되겠다. 녹톤, 녹톤도 세고, 마이도 세고. 아, 뭐야 이거, 삼뚱뚱이? 뚱뚱뚱. 그냥 미포가 때리면 돼. 우리가 앞에서 뚱뚱뚱해 죽으면 돼. 근데 미포 죽으면 어떡해? 어? 미포 죽으면 어떡해? 미포 죽으면 땀나, 땀나. 땀나. 다 뚱뚱뚱인데? 밑에 죽으면 땀나. 안 죽는 쪽으로 해볼게요. 아니, 근데 말파도 딜을 가려면 갈 수 있는데, 갈리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람모스 밴 했구나. 녹톤도 있고, 아니. 아, EID는 스킨이 없어. 안 되겠다. 탈진 가야겠다. 그 유성으로 짤짤이 하시다가 아마 6레벨 칠칵 한 번 나올걸요? 유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좀 몇 번 보고, 못하면 들어가고, 아니면 무리하지 마시죠. 우리 파텀은. 네. 티모, 티모, 저마다. 그, 1엘 때. 어, 골드가 있는데유? 1엘이 골든데유? 어, 건물 때 경제학과다. 어, 서울대 법학과. 그때 우리 서울대 법학과랑 서울대 사회학과한테 개털린. 그죠, 법학과. 서울대들은 잘하긴 하더라. 갱플. 훌레 갱플 만나가지고 개털려. 이게 서울대인지, 서울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생인지 말이야. 아니야, 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더라. 잘하더라. 느낌 있었어요. 자, 떡잎마을 방범대 가죠. 아, 똑똑한 애들이 오면 또 이게 또. 권국대도 나름 공부하는데, 어떡하지? 고려대 인문학부 출신이에요? 네. 중퇴잖아요. 네. 아니, 졸업한 거 들고 오지. 그지? 어, 두레쉬. 어, 근데 한예종 연기학과 더 간지나는데? 멋있다. 그게 간지나나요? 네. 한예종이잖아요. 장동건. 장동건 거기잖아요. 아, 네. 선배님이시죠. 1기 선배님. 그러니까 장동건이잖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 입시할 때 이제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 한예종, 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예종 매니아들이 있어서. 한예종만 고집하는. 아, 그렇죠. 어, 왜냐면 그게 이름이 주는 폭력성이 있어서. 서울예대 한예종, 그거 있죠. 그러니까 한예종은 입시를 따로 안 겹치게 보니까, 이제 아예 그걸 준비할 수밖에 없거든. 여름에 봐, 여름.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선망의 학교예요. 예체능 쪽에서. 한예종은. 아니, 저기요. 37초에 가요? 이름도 멋있죠. 네? 38초요. 네. 어, 뭐야 이거.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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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싸워. 그냥 깨 싸워.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왔지. 우리 난 다시 가지. 찾아봤네. 나는 척만 하지. 오, 저기서 저 우러네. 아, 이러네. 잠깐만. 오오오. 말파, 그 티모 저마에 조심해서 애들. 저마 티모는 뭐예요? 2렙에 세게 하는 거예요? 2렙이나 3렙에 킬 각이 나와요. 그거 버텨야 돼요? 각을 주시면 안 돼요. 자, 마드 아래 다 썼어요. 경험치도 많이 놓치게 하는데. 2렙, 2렙. 아, 이거야. 편하다, 이거. 그냥, 그냥 받아두시면 돼요. 인도하셔야 됩니다. 6렙 때 그냥 복수하시면 됩니다. 아, 6렙. 틀렸네. 아,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리드가 좀 쳐요. 아, 맞아. 1렙이 골드였어. 리드가 좀 쳐요. 움직임이 좀 친한 1렙이네요. 1렙인데 제 밥입니다. 그래요? 네. 역류성 식도염이라 잘 안 드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인전 할 때만이고요. 어어. 세졌으니까 뒤로 좀 빠지면서. W 딱 드리고. 어. 아. 오케이. 평타 좀 많이 쳐주고. 평타 계속 좀 쳐줘요. 어이, 드리드가 다 먹는다. 어이, 쉣. 아, 나 또 걸렸어. 아, 이거 뭐야. 와. 나, 이제 안 돌아갔나? 집 갔다 올게요. 아, 예. 방패가 안 났나.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막았어요? 응. 네. 바텀이 안 좋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네. 팝도 안 줘요. 징징. 아무 데도 징징 될 수 없어. 아, 개빡치네. 아, 팀원은 궁 생길 때마다 제가 가서 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피도 나보다 적은데도 막 깝죽거리는 거. 치명적인 척하는 게 열받네 저거. 안 가야겠다. CS 먹으려고 하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거. 저거 하나 사온다, 너. 기다려라. 마무망 사온다. 밀고 갈 거 같은데. 우리는 검 두 갠데. 우리는 검 두 갠데. 피어라, 나 왔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이제 가. 니가 간다. 믿을래? 나 한 입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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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그렇지. 뭘 그렇지야. 니가 먹어놓고 이씨. 아니, 근데 나 여기 점화만 해가지고 좀 무서웠어. 아까 나 점멸까지 썼는데. 그렇지. 나 싸움. 나 싸움. 나 싸움.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급박했어. 어쩔 수 없었어? 아, 인정해. 근데 이거 티모는 궁 생기면은 잘 잡을 수 있잖아. 그렇지? 어, 한바. 그냥 무조건이야. 날라가면. 이제 저쪽 옴. 쓰레쉬 옴. 조심. 바텀. 응. 좋다. 아, 이따. 쓰레쉬 옴. 우리 라인이 미는 라인이라서. 가긴 가야됨. 정글이 봐줄 수 있어요? 우리 바텀? 여기 가줄 수 있어요? 여기. 쓰레쉬.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쓰레쉬.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쓰레쉬. 바텀 쓰레쉬. 바텀 쓰레쉬. 일단 쓰레쉬. 똑같다 이거. 녹탄을 때 붙어줄게요. 오우. 경제학과 미드. 세리또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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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은 없어요. 좀 좀 써가지고. 와봐 이래. 와봐. 우리 미드가 잘한다. 오케이. 바텀에서 버텨주는 동안. 세주안이 올라가요. 세주안이 올라감. 좋았다. 갱 너무 좋았고요. 얘네 올라간다. 얘네 올라간다. 싸워보세요. 세리또움. 세리또움.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못 올라갈게. 저지. 저지. 녹톤 잘하시는데? 이거 내가 먹고. 내가 먹고. 오오. 일단은 데려갔어요. 러브샷 탄거. 러브샷. 왜냐하면 너무 밀려가지고 어쩔 수가. 너무 뒤에 있어. 너무 뒤에 있어. 오케이. 오. 여기 와드가 있구나. 땀. 자. 벌었고. 어. 1을. 1을 내려와요. 1을 내려온다. 네. 1을 내려온다. 아니 그냥 가셔도 돼요. 우리 그냥 버틸게요. 아래. 어? 좋아. 계속. 계속. 아하 참. 아. 아. 어떻게 해. 나 풀 다 빼고 죽었어. 아. 아깝게 된거죠. 아깝게 된거죠. 음. 정말 아깝게 됐네요. 어깝게 된거죠. 그터 전의 재가있으면 이리얼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보호막 아껴놓을게 10초! 10초만 있다가 10초만 7 6 1 2대 시야가 없어 잘가라 스무야 형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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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겠는데? 내가 때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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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다 빠짐 뚜레띠 뚜레띠 여기 아 또 저놈이 저기다 걸었네 저걸 이런거 있으면 한 대씩 더 붙여 세즈 여기 네 세즈 붙였죠 이거 이거 묻어있을때 평타 우리를 함쳐서 내대 때리면 뇌진탕 펀치라고 이쪽으로 빠져주세요 거기 이대로 바로 오케이 잡고 일단 제가 가자 가자 어 전멸이 이상하겠다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내가 쓰레쉬를 묻는게 아니였던거 같아 파이사가 좀 컸네요 파이사가 좀 컸네요 이 녀석이 높탄 궁 5초 높탄 궁 5초 높탄? 나이스 끙떼니 끙이잖아 나이스 오오 야 오오 좋았다 어우 좋았다 어우 좋았다 어 쓰레쉬 이렐리아도 되게 치명적인 척한다 이렐리아 내려가요 동물 symbol 어 태어났다 와 셀주다 없었죠 알니 어 여기 키퍼 뭐야 오래 싸우면 이리에도 가요 전멸 빠짐 세조안이 아 잠깐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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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되잖아 아 쉣 조니플 킬 좋은데? 룩톤 미쳤다 다 먹는다 욕먹으면 티가 나겠지 브론즈 행동 이거 딱 하고 누가 봐도 욕먹을 타이밍에 혼자 먹으면 어 이렐리야 어 뭐야 뭐야 이렐리다 저 녀석 나이스 잘했음 꿀 끄고 도망가 창의적이 창의적이다 미포 궁 있어요 그럼 내가 궁 쓰면 그 위에다 까세요 한번 볼께 랩이 조금 차이나긴 한데 어 기어라 1렐 되냐? 어 간다 나 갈게요 궁 있어요? 아 와 근데 저걸 어떻게 데려갔어 이렐리 모랑이 나와가지고 약간 아픕니다 어 뭐야 받아보려고? 기어라 25초 이따 위로와 기어라 25초 이따 위로와 나 이거 왜 궁 써도 3개냐 저쪽 정글 어딨었죠? 지금 위에 블루쪽에 있어 상대 블루 자 파서 들어갈게요 바텀 응 응 응 맞아 돈 많이 먹겠네 어 뭐야 그 카이산 기술 한번 보자 탈진 있어 탈진 있어 탈진 있어 탈진 있어 탈진 있어 어이 어이 아 안되겠다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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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잖아 때려 아 아깝다 아 궁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어 어 세주다 나 가는 중 나 궁 있어 어 안되겠다 일단 빼야돼 공포 걸고 아하 아하 아 아 아 어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직관들 이번에 탑 밀려요? 네 여기 이거 있어? 다 왔다 아 막풍이 없는데 이거 올라가죠 뻘궁을 써가지고 탑 너무 괴로운데? 한번 풀어주셔야 돼요 너무 괴로워 다 오고 있어 아우 물도 이거 티모 이제 욕 트러스 할 것 같은데 궁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네 아이구야 아 진짜 좋았다 아 이럴수가 뭐가 지금이야 뭐가 지금이야 뭐가 지금이야 아 안돼 아 다 줘야겠다 줘야 되겠다 아이스 아 아까비 와 와 아니 권국대 경제학과 치명적인 친구 아닌데? 진짜 너무 치명적인 척게 아 아 존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지명적이긴 하다 아 아 아 근데 생각을 잘못했다 말파가 이렐 상대하고 내가 티모로 갔으면 서로 역상성인데 아 그래? 예 말파가 이 섬마하면 이렐 못 이그제 용 가야되는데 저 탑 맞으면 저 텔은 있거든요 티모는 텔 speaks 오 ç 시명적이지도ульт 이 attributes 시명적이지도 sunny 잘난척 하기는 적어도 내정돈되야지 disconnect 아 우리 세대는 아 이건 뺏기도 전령 전령 아 저 바론이네 타이머 얘가 되게 앞에 가있더라구요 아 이거 좀 나눠먹어야겠다 미드타워 없습니다 지금 장면님 미드타워가 있는것처럼 지금 아 미드타워 없으니까 안가야지 없음 없음 제발 제발 신이시오 다텀 CS 안먹어도 되나 제가 먹을까요 안먹는 어 제가 먹을게요 먹고 퍼야죠 원딜키리 한번 봅시다 저는 어차피 지금 러더러스 해줘서 안될것같아요 아니 근데 쟤 이렐 CS 먹는게 예사롭지않나요 예사롭지않나요 네 너무 좋은데요 160개 먹었네 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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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있거든 기어라 여기 하나 왔어 덮어줄수있어 갈리오도 있어 다 위로가는데 우리가 바텀으로 가고 아 갈리오가 온다는게 아니었네 도망가 갈리오도 1회 내려왔습니다 1회 내려왔습니다 1회 내려왔습니다 명확하게 해야되지 일단 일단 궁은 없습니다 살았어 살았어 암전시켰어 나이스 여기여기여기여기 갈게요 갈게요 고고 고고 좋다 좋다 나 궁은 없어 고고 이렇게 어 나다 7명 오 미포 와 미포 뒤에서 와드랑 싸고 있었어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할거다 해서 뭐야 뭐야 어 여기 팀원 오오 와 아 안돼 오 탈택출산하다가 탈피 탈피 왜ên 미가리 총 아 탈끔구먼 탈먹연 오 o 오우다 밟 suic Kurt 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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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미사일 조심 미사일 조심 어 기아라와 degree 어으 리 아까 도망가야 되겠다 우리의 희망은 지금 높턴과 미포다 조리아 싸움 났는데 싸움을 안 할게 집에 도망가 슬래쉬 슬래쉬 죽이러 갈게요 공격하세요 문방님 쫄지마요 내가 궁 써줄게요 이레일 들어오면 뷔 싹반 맞혀줄게요 뷔 뷔 저 궁 있는데 미드 한번 볼래? 알파공? 대진당 대진당 공격 정지학과 아 탈지는 못 걸었어 나이스 정지학과 설명 화면 돌아가서 탈지는 못 걸었어 정지학과 누가 쟤가쟤가쟤가 욕턴? 많이 안주는데 200원 주는데 내가 먹은거 같은데 아 오원박이 먹었네 오원박이 오원들 큰다 티모는 되게 마이웨이네요 그냥 티모는 저거 평타죠 어쨌든 간에 평타쯤이죠 따갑 입으면 불편하죠 티모도 저 카이사 마나 없어요 지금. 우리 용 봐도 됨. 용 볼까요? 저 텔 있어요. 카사 많아 없고 지금 그냥 합류해주세요.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3용이라서. 지금 텔 타주세요. 아 저요? 저? 네. 말파 말파. 궁은 10초. 세주하네. 세주 모였고요. 세주 모였어요. 세주 모였는데? 오케이. 이거 녹전이 보고 한번. 갈까요? 탈진 있어요? 경제학과. 경제학과 두발. 오 안돼 안돼. 뭐하게 죽었다. 오 좋다. 방방이 방방이. 믿음이세요? 오. 야호. 믿음이죠? 나 진짜 방탑에 있긴 한데. 탈진 쓰려다가 잘못 썼네. 이거 이거. 아 피가 좀 너덜너더라구나. 키모 맞고. 터라운... 터라운. 스파이 더 있다고. 스파이 더 있다. 스파이 더 있다. Um? 티모드 그쪽으로 내려가는 쪽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와오오오. 안되에. 오오, 온연락 가셨네. 맛있겠다 바른쪽 와드할게요 시야가 하나도 없어 미렐도 안보이네 이제 나 티모 안아프다 카이사 칠까? 세주하니 이레일 바텀 티모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레일 한번 약올려볼까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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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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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겨 아 왜 까르러 얘 쓰레쉬가 좀 못해 저쪽 어 이거 바론 되는거 아냐? 바론 가나요? 아니면 티모 간 다음 바론? 바론 가죠 그냥 바론 고고 티모는 버려? 바론 달리죠 여기 왔지 이거 티모 제가 막을게요 근데 이거 우원박 피가 너무 없긴 한데 이거 좀 먹을게 거기다 안가 열매 있나? 어 뭐야 아아 카이사 걸렸어 광타 쓸 수 있어? 아니 근데 카이사는 아 미치겠네 어 안되겠는데? 안되겠는데? 카이사 걸렸어 빠지죠 빠지죠 빠지 빠지죠 어 난리났는데 샌드백 열심히 쳤 난리났는데 어 뭐야 여기 죽었네 어 어떡해 구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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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구정매 해줘 구정매 해줘 구정매 나이스 어 나 아저씨 장아 여기가 티모가 근처에 있어요 그냥 돌아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티모는 라임인데 파괴되었습니다 도망차 이거 이거 솔방울 슈웅 아 나 왔는데 싸워도 된대 근데 티모를 잡는게 좋을 것 같아 어 티모 쪽으로 갈게 어 버섯 터진다 빠지셔야 돼 어 안돼 어 티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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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너무 세다 나 템 좀 사올게 마나도 없어 아 멜모까지는 나와야되는데 아 멜모까지는 나와야되는데 용 1분이예요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딨나 집에 좀 빨리 갔을걸 저 텔 있으니까 탑 밀다가 합류합니다 와드 좀 해줘 네 홈리 야 말파는 근데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 좋아하지나봐 나 별거 한거 없는데 고개 들고있네 고개 들고있네 처음에 막 CS 40개 차이났네 저 용 먹어요? 용 어떻게해 용 한번 가보죠 가자 용 시야 잡혀져요 이상하게 잘 커졌다 근데 일단 라인부터 좀 밀어야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어 히드라인이 너무해서 지금 그거 못먹거든 바텀도 지금 라인바이크에 들어갔고 롬방리 바텀 저거 먹고오세요 먹을까요? 아 예 롬방리 롬방리 캐리입니다 어 안돼 내꺼야 먹지마 이거 티모 이 새끼 그 기아령 혼자 거기 혼자야 저쪽 저쪽 아직 안먹어 원방님 오세요 네 이거 얼른 많이 집어갈게요 아 낮에 오세요 네 아 내시다 후 어 어 어 우리가 물렸네 없이 티모요? 응 균열이 가가지고 흡혈이 있긴 한데 흡혈 있네요 그냥 가서 일을 하시면 평타가 느려져서 응 괜찮을 거예요 네 지금 말파 싸울만 해요 템이 나 보지 않았지 큐론은 못 이기고 EW를 쓰셔야지 좀 흡혈이 나오지 힐이 나오지 바로 걸 볼게 어이C 스트레쉬 카르시가 망본 우리 다 있긴 하거든 네 저 궁 10초 이거 말파 궁 카이사나 이렐한테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거 두 명 이상 안 뛰어도 돼요 그냥 하나만 박해도 돼요 호응되는 거리에 카이사 먼저 볼게요 카이사 이래 카이사 위주로 볼게요 저 라인 저런데 걸어요? 걸려면 빨리 걸거나 라인 받으러 가야죠 응 돌았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바로 나이C 한 명 티모 막을 수 어 오케이 저는 피 없어서 갈게요 아우 이런 와 티모 이거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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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빠지셔야 돼요 아우 아우 티모 너무 아파 미친 티모 와 씨 여기까지? 파워로 오움박기 때려줘 라이프 미치면 될 거 같아 미치면 밟아 어 무탄비다 만 뽑아오겠습니다 마저를 안 갔더니 너무 치명적이게 들어온다 마저를 안 갔더니 너무 치명적이게 들어온다 오늘은 서로 싸우지만 언젠가 같은편으로 만나기도 할꺼야 흐어악 으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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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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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악 흐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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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죽네 와 이거 부활했네 우리가 말파랑 제가 둘밖에 없는데 시작했어 멀리서 거는게 아니고 쓰레쉬 못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눈 돌아가지고 끝났다 이거 버섯 버섯 아 티모 진짜 개 뚝신내리다 티모는 원래 저렇게 하면 어떻게 이겨야 돼? 그냥 한타 때 이기는거에요? 300개만 원대 CS 티모는 원래 저러네 탈진은 원딜한테 걸어야 하는데 원딜이 너무 멀어서 못썼어 약간 무시하듯이? 무시하듯이? 5대4를 이겨야죠 근데 우리가 5대4 음 음 음 음 오 딜 1등 아무 의미없음 자 이제 미드 피즈 대비 한번 하시죠 피즈는 안하고 다른거 미드 하겠습니다 아 람모스 한번 불러보자구요? 음 람모스 할거야? 응 오 람모스 AP 정글을 밴해줄게 68000딜에 람모스 나오나요? 아 그럼요 이게 좀 뭐가 좋지? 뭘 뭘 배내야 되지?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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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안때리는 뭐 아 아 싸질려야겠다 흠 흠 날 영원히 카댈 수 없어 카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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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흥 흐음 수리 흠 유리어로 그 어 흠 엥 흠 기 흩 엥 초 초 dec f 람머스 각 좀 안나오는거 같은데 이거? 에이디 챔임이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마이가 나을지도 아니 그냥 노트넘해가지고 아 케넨 미드 해놨었고 조금 더 해? 어 니코다 아니면 그냥 람머스 해? 어떻게 해? 어 하고싶은거 해? 아니 람머스 해 람머스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서포트를 하고 진화형 원디를 하면 더 좋았을텐데 아냐아냐 우원방이잖아요 우원방 아 베인 탑 베인인가보다 아 갑자기 우리 포지션에 대격변이 뭐지? 그러게 탑 베인이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뭐지? 어 저기 다 실버네요 무서운 실버 람모스 약간 어 뭐야 여기 카이사가 있네 럭스 있다 럭스 람모스 미션 있습니다 데임 잡으시면 되요 여기 안 지키고 왜 또 여기 있어 지나갈 때가 전성기지 람모스 떡잎마을 방범대 왜 안해요 방범 가동 안됐다 지사 무시사 강림마을 방범 어 니코 발견 어 뭐야 와드로 변신했는데 니코 와드로 변신함 와드로도 변신을 해요? 와드 뭐 미니언 뭐 정글 다 다 됨 곤란하네 어 일로와서 리쉬 해주셔야 돼요 리쉬 없으면 나머지 따먹도 못함 리쉬 해드리겠습니다 힐도 드릴게요 힐도 드릴게요 와 진짜 예전에 옆에서 디노 형한테 대응 그 이후로 힐도 드릴게요 야 이씨 새끼야 힛힛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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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아주 좋아요 아이고 와아 정신없어 콜 안쓰고 살았기 E 안쓰고 이제 Q로 그 당구 Q만 연습하시면서 네 적당히 하면 됩니다 지금 이기고 있어서 네 어이고 이걸 다 맞추네 두 개만 먹고 갈게요 Gs 편하게 드시고 저기 그 베인이 좀 너무한다 싶으면 얘기해주세요 그냥 바로 갈게요 아 내 거 털어먹었네 얘가 바로 간다 너네 턴 때문에 죽는거야 간다 형 가가가가가가 니코 안보여 어 오우 가가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아 덩글 어딨나요 저기 아 라인 여기서 만나게 할게요 라인 네 니코 어 어 어 어 네 동의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 게임은 저기 원방님이 캐리 할 겁니다 그냥 사고가 났네 하고 마이크 끄고 무슨 일인거 같애 아 나 마이크 끄고 있었네 아니 여기 4명이 올라왔는데 아 하하 이거 새끼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 CS 전혀 안 뒤져. 잘하고 계십니다. 어유. 자 라인 땡겨놨습니다. 아이아이. 침착, 침착.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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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얼마 있어요? 1,300원이요. 1,300원? 아니다, 아니다. 1,300원이니까 적어서야 되는구나. 절정, 절정 모아서 갑시다. 그라가스가 기다리고 있었네? 침착하게 다 먹으면 돼요. 아니, 뭐지? 이상한데? 알고 있는데? 이상한가요? 1,300원이요. 빨리 밀고 가죠. 내가 점화를 아까 안 썼으면은... 낫겠다. 이거 꼭 먹어. 형, 300원 돼요? 네네, 돼요. 그러면 요거까지 밀고, 호딱 밀고 갑시다. 스킬 다 써가지고. 오케이, 집 집 집 집 집. 오우. 좋다. 뼈라 양념 해놨어.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이제 잡았다. 아. 이상한 데 라고 하니까 약간 살짝 그냥 죽어주는 그런 느낌 아니었어 방금? 오, 짝 걸렸어. 아이씨. 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습한거 같으니까 막타마 천천히 한번 먹어보세요 네 여기있다 어 이거 영광였네 오케이 아이C 병골 바텀 쪽에 있었어요 그라가스 아 아 뭐야 허허허 아 미니언으로 변신했나 보다 아 나이온틱 알라지까 그렇게 왜 마주 안될어 아 정신없다 정신없다 아허 아 이 뭐지 아이씨 아 아 뭐지 이상한데 네? 궁 있습니다 예 저쪽도 이제 궁 있어가지고 호우 아 왓이가 없는데 항상 궁쳐있네 와아C 죽네 이거 앞으로 가야돼요 원방님 앞으로 가야돼요 오케이 저 한번 내려가볼게 어 뭐야 아아 이제 빠져야겠다 안가야지 어 호우가 안돼요 지금 뒤쪽에 CS 먹고 있어가지고 여기 여기 있었어 전령 풀었어요 전멸 빠짐 전멸 빠짐 아 니코 다시 오케이 흐흐 아래로 그냥 내려갔어야 됐네 어이 오케이 잘가 어이쿠 요거 이즈의 궁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라우스 칠까요? 이거 라인 밀죠 네 쭉 밀고 집 한 번 가면 될 것 같아요 없으면 하나만 뚫고 갑시다 아이씨 오우 고고 아이씨 거기서 가요 아이씨 우와 크라켓 나왔다 니코 올라가요? 아구니 당했습니다 아우 아 얘도 왔네 베인 아 볼메 맞았어 답변 너무 짜증나 아니 이거 봐 이거 어떻게 셋이 오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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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올라갔는데 셋이 왔어요 정확히 그라가스가 우리 정글 안에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 그라가스가 우리 정글 안에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 와 웨어 잘 타요 오우 니코 잘하네 니코 아나가 없어 갑니다 가요 들어갔어 미드 좋습니까? 람모스의 기묘한 모험 람모스의 기묘한 모험 람모스의 기묘한 모험 예 앞으로 럭스 럭스 좋아 베인 스킬 쓸 때 신음소리 엥 엥 막 이래 어 그라가스 그라가스 어 그라가스 아 어 그라가스 어 그라가스 어 그라가스가 아래 바닥에 붙었다 아래 바닥에 아래 바닥에 아래 바닥에 아 배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좀 있다가 그 기어리 형이 오면은 빠졌으면 됐을까요 아 어 이즈옵니다 이즈 아 1대1 사고인데 왜와 아 나이스 좋다 아 근데 이번에 타워 못 지켜요 이제 타워 밀립니다 경민님 이즈 경민님보다 못해요 그래요? 할만함 진짜 그럼 한번 가볼까요? 쫄지 않아도 돼 아 야 모빙이 안될거 같아 야 모빙이 안될거 같아 모빙이 진짜 좋아졌어 흐흠 흐흠 이리 안 와? 어? 이리 안 와? 도발 한 번도 안 돼? 아이고 아니 왜 가면 안 돼? 아 근데 아직 이것도 안 됐구나 계속 경구를 안 먹고 라임만 가서 계속 라임만 가서 힐 계속 라임만 가서 아예가 밀리겠다 이제 뒤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딜이 세 아예가 근데 우리 1차가 하나도 없네 저기 거북이 뭐지? 어 니코 공급 게임 오 좋았다 좋았다 키워서 먹였다 좋았다 키워서 먹었다 아 E 쓰고 Q 쓰고 라인 좀 지워주세요 아 좋다 아 내가 한 박스 아 집에 가야 되겠다 집 가야겠다 어디갔어 아 어 응 응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흐흐흐흐흫 были 중요한거 아예 니다 흐흐흐흫 이거 왜 타원에 힐이 안되니 벨인 탑 올거에요 왕전 벨인 탑 올거에요 여름자 어 뭐야 왜 이렇게 용가비 이요 용가봐 요번에 다 공이 있거든 왕전은 오 그라가스 간다 우와 아아아아 오 슛발 잡아야 되는데 저거 자꾸 속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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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살 게 없는데 정글이 이상하죠 미드 미드 정글도 이상해 안 돼 오 쉣 우리 미드야 흘러가면 위험해 아 안 돼 괜찮은 괜찮은 뭐 다 부사시네 이럴었어 오 우리 그게 바뀌고 없이 포탑 투기 저 자식들 운영 잘하는데 아 아 이런 샛 참을 수 있음? 어 오 쉣 참 아 참 살 게 없네 왜 이렇게 됐지 아 신발 하고 이거 했으면 빨아들인 다음에 잡는건데 피지컬이 안되네 괜찮아요 원방님 그거 알아요? 네 제일 적게 죽은 사람이에요 아 뭐야 내가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아니네 하하하하 저 베인 한 번 더? 베인 올거야? 어 아 옆에 또 있어 이거 봐 얘 이상해 아니 가는 데마다 있어 얘가 우리 가려고 하고 온다니까 정글? 오 갈 만해 원방님 갈 만해 아 저거 안되나? 오 오 오 이즈리얼 아픈데? 에이 꼼 아 아 어 니꼬 니꼬 텔 니꼬 텔 어 뭐야 이거 니꼬 텔 어 에에에에에에 아 아 도망쳐 어 어 어 어 좋았다 좋았다 나이스 스트라이크 오 케네디 갓펌 밀어주나 페버즈 페버즈 돈벌러 오신다 아 아 아 어 남장이니까 돈 벌어주세요 페버즈 돈벌러 가셨다 아 아 니꼬니꼬니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브라우와스 근처에 있거든요 욕이 어디 있거든요 1을 먹어요 제가 시야 최대한 걷어드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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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рад 0 추하게 죽었네 궁에다가 점매까지 흣 잠잘 적을 처치 하겠습니다 이즈 볼게요 에디코 뒤에 니코 니코 옆구리 여러분 제가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사망 제자의 네임도 알겠지? 아이씨 람모스 얼심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안 돼 저기 에이스 지금 베인이라가지고 3에이스네요 저기는 그러네요 아이씨 아이씨 뚱땡아 가라 용 20초 사용이네 라인 밀고 텔로 압류 지금 이거 사용 사용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암시한 데 완전 시커먼 데 제 궁극기 사회 환원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시원하게 던질까요? 라데꾸 여기 여기 뒤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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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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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는데 전기기 좋았는데 외로운 근데 위태 있어도 그냥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죠? 응 위태이면 우리가 그냥 아래로 내려가면 되잖아 그런 거구나 근데 니코 잘 커가지고 오케이 어차피 뭐 죽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 1코 야 인마 저리가 오지마 오지마 인마 오지마 인마 107에 한번에 반피가 날아가네 징장하다 긴장하다 아프다고 했다 그만 때려라 아프다 이제 6만 8천 딜 람머스가 나와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6만 8천 딜 어 람머스 장군님 돌진하셨어요 오오 안돼 아예 나빵도 쉽지 않아요 오오오 아 괜찮았는데 나 못쓰는 거지 좋았다 이 시간을 지나면 우리가 이겨야 그래 52분 게임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룸 먹고 아 오케이 장로 다음 룸니까? 장로 먹고 일발력전 어? 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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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어 또 또 이 새끼 빨렸어요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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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갑니다 정규직 왔다 정규직 아 하하 바로 뒤로 가고요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갑시다 하하 페인이 안 튀겨진다 오오 스트라이크 아 스페어 처리가 안되는데 지금 아 아 안 튀겨진다 재밌겠다 나도 재밌고 싶다 나도 재밌고 싶다 하하 하하 역시 실버들은 무서워 매섭다 실버 이상은 롤 못하게 하면 안되나? 뭐했어 이상한거 네? 이상한거 뭐했어? 이상한거? 응 아니 실버 이상 실버 이상은 저희 뭐 각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맞게임 할까요? 그쵸 네 아니 내가 어떻게 투표하는 사람이 항상 나한테 투표를 하지? 되게 웃긴다 전 미드하면 전 미드하면 원래 정글을 줘요 그 와중에 라모 딜 1등 6만 8천 딜 하셨나요? 아니요 1만 5천 딜 약수하기 아 못 참겠습니다 저 좀 잔인해져야겠습니다 이번판 오케이 저 못 참아요 이런거 야 정글한다 그래 이거 기어리형 소린데? 삐삐 이거? 삐삐? 지직거리는거? 지직거리는거? 아 진짜? 네 형 말할때 지직 뒷고에서 나와? 그렇게? 응 예 우전기처럼 뼈는 경편없는 부품이라 오? 밴을 안해? 오 밴을 안해? 밴을 안해? 요즘에 탑을 많이 해요 흐브? 그레이스 부스 자 오늘 학원 갔다 왔으니까 오늘 그 결과를 한번 보여주죠 이번판에 글라스크 글라스크님이라고 불러라 저 글라스크라고 하지 마세요 글라스크님이라고 하세요 기엄 이것뭐야 제칙관냐 어? 루나미 루나미? 좋아 오히려 좋아 루나미? 오 저게 안보인게 많네 탑 바꿔줘 예 아이 싫어 알겠습니다 아 미드 안나왔네 이거는 제가 먼저 때리면 안되고 루시안이 대쉬로 들어오면은 어.. 그.. 제 그.. 그 뭐지? 효자손! 효자손 발사 사실 저 레나타 킬 아예 모름 제가 그.. 반짝거리면서 막 걸어주거든요? 그럼 죽어도 부활해요 안 죽어요 근데.. 킬이나 어시를 먹어야지 살아.. 살고 안그러면 시간되서 죽음 그거 걸어주면 무조건 막 딜해야돼 이왕물고 알겠어요? 저기 뚱땡이가 없다 그레이브즈가 뚱땡인가? 트위치 멈춰? 자꾸? 왜그러지? 공유기 때문에 그런가? 녹턴이 잡을만한 애가 없네 피오라 아칼리 도망다니잖아 바로 가서 공포 걸고 싹 때리고 그레이브즈도 초반에 그냥 초반만 살짝 피하고 한 중반부터 만나서 푸드라 까면 이길걸? 흠흠 아칼리 상대로는 백설 조뜩했다 흠흠 아칼리 상대로는 백설 조뜩했다 아차차 우원박 맛집 예약 그렇게 떠요? 아 그걸 왜 읽어요? 위험한 자식 입연건 맛집 예약 라인전에서 평균 두 번 이상 갱으로 사망하 아니.. 읽지.. 읽지 마세요 아차차 우원박 불안정 라인전 도중 평균 데스 3.6번 이상 지켜주세요 나쁜 놈들 아칼리 도론주라고? 아니.. 아차차 우원박 맛집 예약 이 분이 나쁘게 별명을 짓네 너무하네 살살 다뤄주세요 뭐 이렇게 하던지 맛집 예약은 좀 저쪽 남이 안전한 라이너 형 맛집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와? 미슐랭 가이드 2010년부터 2000 23년까지 연속 11년 뭐 그런 맛집도 있고 로컬 맛집도 있고 다 달라요 저는 한 블루리본 3년 3년 연속 근데 우리 바텀 듀오 둘이 어떻게 둘 다 맛집 예약이야 왜냐면 같이 죽었으니까 저 안합니다 리시 그 저거 하세요 라인전 세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가능하시죠? 예 맡겨주세요 근데 세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룬.. 룬함이라서 아니 아이언이에요 원박님 아 그래요? 와 미쳤다 이거 한번 이겨보죠 개 패하겠다 지금 숏 타이밍 딱 아 근데 바텀 지금 꽤 안 졌어요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잘했어 잘했어 딱 되라 괜찮았습니다 룬함이라서 왜 안 먹어져 정확한 타이밍이 때렸는데 정확한 타이밍이 때렸는데 잔인하게 한번 가자 천천히 먹자 그래 아 이게 라인이 여기서 형성되면 되게 이상해짐 아 네네 아 좀 땡겨야 되는데 그쵸 아 이거 야 뭐해 아이 참 저쪽 블루 시작이야 블루 시작이야 우리 이제 2랩 도망차 도망차 아이고 저 여기 밖에 그래 쭉쭉 밀어라 그래 쭉쭉 밀어라 넌 밀어라 넌 밀어라 어? 데시를 해 아이스 데포 못 먹었고 데포 못 먹었으면 돼 그렇지 아 좋아 딱뼈 어? 없어졌어 카종당함 아 모기 때문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그브 미드 우와 아아 이게 와아 너무 땡겼는데 와아 이게 와아 이게 와아 진짜 아까리 아까리 죽여줘 개퀘야 아 마드 안 될 것 같아 황 오시안 펭쇼 모르라 바텀 내려가는 중이에요 여기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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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바텀에 에 와드 확인 찾으세요 4백 그거 왔어요? 3레비에요? 레드 없어요? 잡아 잡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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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폭 올려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도망쳐야 되겠다 도망쳐 돌거북 먹고 탑 갈게요 1분정도 걸릴 듯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탑 바로 집 갔다와도 되나요? 와드 있나 없나 모르잖아 그거 못봤어요 아마 시간은 없었을거에요 집 탐일 듯 아 아깝다 어 뭐야 아아 나간 나간 아 여기서 와 아아 아니 얘 자꾸 우리 집에서 오네? 그래브 누가? 여기 와드 하나 해놔 9브레이즈 아 무시하니 그렇게 되면 안되는데 그분 아래 상대 돌거북 쪽 오브레이네 여기 있어요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오세요 오세요 안 돼 안 돼 빼야 돼 빼야 돼 그부 올 수도 있어서 뺄게요 이것도 못 썼어 에이 거짓말 에이 어마어마한 상자 로봇 루시아는 지금 못가? 루시아는 지금 못가? 나미는 지금 가 루시아는 지금 갔어 나 왔어 나 왔어 갈 만한 두 개쓰 저는 못가요 더 이상 루시아 불쾌게 걸쳤네 쟤네한테 죽게 걸쳐줬네 아하이씨 아하이씨 배포를 어? 대쉬를 써 죽지마 아하이씨 아칼리 개피 오우 안돼 아칼리 다 빠짐 그브레이즈 치아가 없다 근데 그브레이즈 여기 와드 그브레이즈 계속 그브레이즈 아 여기 뭐야 이걸로 죽을 수 있어? 피어나러 자 여기 여기도 하드 저 지배전 같다 네 무슨 캐스트를 완료하셨네요 저요? 기본이죠 나 뭐가지? 그거 가야겠다 아 미치겠네 2개 뜯겨겠네 이거 집을 잘못 갔네 3개 뜯기나 2개 뜯기나 꺼져 그브 계약하네 아 이런 큰일 났네 그브 여기 그브레이즈 싸웠어 대부분의 화공남자들은 출세에 실패한 실종들에 불과해 탑 가는 중 집 간듯 아닌가? 미리 한번 데리고 들어갔다 나오세요 싸우나 하고 제가 갈게요 넣으면 안돼 가탕 안보여요 어디간거야 가탕 나민 나대는데? 아 세상에 잘게 될길 잘게 될길 나이스 살았다 나이스 살았다 나이스 살았다 끈끈이 끈끈 아아 아 또 집과야 돼 하하 나미 나미 이 자식 크흠 바텀 기전 중 네 네, 다섯 궁 있습니다 백수가 가는 중 끌게요 들어오게 들어오게 안돼 안돼 아, 안돼 그냥 마사지 받으면서 들어가지 메탈이면서 메탈이면서 마사지, 타이 마사지 풀로 들어 아, 나 이것도 안 썼네 안돼 안돼 하다가 긴급 구제도 안쓰 큰일 났다 루시안 엄청 컸네 아칼리 내려오 아칼리 깨지 거기 있으면 위험할 것 같은데 나이스 위에 내려오면 아칼리 이거 잡고 위에 봐야돼 와, 큰일 났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아 시키 하나도 안 맞아 요거 잡고 피어로 한번 가시죠 궁은 없어요 멀리 돌게요 여기 와닿 없으니까 천천히 이쪽으로 꼽혔다 됐다 잡았다 멀치만 가 오오 손톡으로 나이스 나이스 가루 풀자 옙 와씨 녹턴 약점을 해가지고 죽일나봐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부 위치가 파악이 안 돼서 오우 쉣 아 아 탑에 그브레이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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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방님 네 루시안 네 아이언이래요 아 부케 부케에요 부케 아까 들으셨죠 아 제가 말씀 드린 거잖아요 아 아 그래 아 그러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아까 그 그 아이언한테 마침례 마침례 히어라 시야만 시야만 보여줘 가서 시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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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미 도망갈려구 아 열파들 어디간거야 다 야 이 자세가 어딨냐 기어리가 잡았다 나이스 믿음이다 뭔가 쿵후 배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배운대로 하다가 막 주먹으로 싸우는 것 같아 쿵후 도장 오늘부터 다 아니기 시작해서 이제 막 그냥 서로 네빼고 한 3시간 하니까 쿵후 도장에서 배운거 안쓰고 그냥 너무 봤어 돈까스 주먹 나왔고 급레이즈 배운대로 간다 미안해 주인공한테 간다 나는 주인공 옆에 있어야 한 카트라도 가 아 탈진이 안걸려 또 막싸 막싸 이거 일단 적쿵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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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олжны 적쿵토라 적쿵토라 disag카뵈 적쿵 presidente 브레이즈 그 브레이즈가 뒤에서 먹었어 용을 혼자와서 나 마나도 없는데? 아니 왜 안 죽고 있는? 나이스 피오라가 왜 자꾸 싸우냐고요? 시야 시야 나 궁 있거든? 갈게 갈게 지금 갈게 백턴쓰기 나갔다 백턴쓰기 왜 이렇게 됐니? 왜 이렇게 됐냐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지? 나보다 탈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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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이스 하나 더 탈수나 아마 쟤네도 이럴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지? 타워가 없어요 이제 친구가 없습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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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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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아래 다 없어질 때 그 약간 그런 생각이 났어 순간적으로 우리 팀 약간 마피아 게임하는 느낌? 밤이 되고 일어나면 한 명 죽어있어 누가 죽을진 몰라 누가 죽을진 몰라 누가 죽을진 몰라 죽어있어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루시안이 죽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스포춘이 죽었습니다 그 브레이즈 다음주에 가면 다음주에 가면 이런 계획 다시 할거 같은데 깨달은게 있으실거에요 아 개빡도네 미드에 다 모였다 자연스럽게 저 궁 있어요? 이거 한타하면 이길거 같은데 백수 들어가 근데 근데 그 우리 그 장군이 없어 장군님 탈탔어요 탈탔어요 장군님이 없어 우리 탈탔어요 안돼 아니 혼자 들어 우리 뒤에 있는데 아니 백에 각 보다가 반피다 들어갔는데 아니 우리가 완전 뒤였어 우리가 완전 뒤 밤이 지났습니다 루시안심이 되었습니다 너무 떨려 죽었습니다 녹턴이 죽었습니다 피오라 아래 저 바텀 저 그냥 바텀 갈게요 너무 지기 칼바람이 진행되고 있는거 같아 어 루시안 빠져라 우와 이거 뭐야 제가 대신 누가 드림 요것은 아이언 루시안입니다 선생님 무게 못때 계리인가 아하 이게 아 아 저 저 차치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칼리가 죽었습니다 삐어봐 삐어내 어 왜 이렇게 빨로 하자 너무 싫다 무시하니라 나 가는 중 기어랑 오 나이스 용 40초 용 40초 용 40초 이번엔 또 용 한번 아 저희 정글이 탑에 있어서 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정글 집에 있어요 이제 집에 있어요 이제 갈 수 있어요 용보다 늦게 나옴 아니 아침이 아닌데 왜 자꾸 용은? 용은이 먼저 올 것 같은데 독던에 아니 아침에 분명히 미프님 가셨는데 왜 아 왜 밤이 두 번씩 와 남의 크성인가? 어 잠깐만 혼자야 밤이 되었습니다 아니 혼자 왔어요 혼자야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둘이 있어요 아 저쪽 저쪽은 왜 또 빠져 저쪽은 왜 또 빠져 나 멀어요 나 멀어요? 저쪽은 왜 또 빠져 빠져줘 녹턴 태어났다 가는 중 녹턴 응애 오케이 오케이 거기 원대 거기 혼자 뭐해 원대 거기 혼자 뭐해 뒤로 돌아와 뒤로 돌아와 어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어 덱고 왔다 덱고 왔다 너희도 교환 성공했어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네 9분만 남았거든 근데 나 강타 어 강타있다 강타있어요? 나 효자손 반대로 쐈는데 강타있음 강타있음 어 어 안전하다 아 가야되겠다 너희도 마피아 당해봐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바론 시야 좀 먹으면 좋겠습니다 바론 시야 좀 먹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 브레이즈 브럭 아 칼리바탐 그 바론 근처에 있었어요 루시아는 아래쪽에 있구요 루시아는 아래? 시어라비드 저 쿵 왔거든요 저 쿵 25초 집에 가네요 저도 집에 턴 한번 맞출게요 네 저도 아까 배운거 턴 맞추기 아 맞춰야겠다 턴 쿵후 한번씩 하고 쿵후 한번 하고 막싸움 계속하고 쿵후 한번 하고 막싸움 하하하하 쿵후 오오? 어? 어? 미친나요? 위오 세카이? 어어? 이걸 쳐? 어어? 저 궁사거리 곧 도달 아직 안침 아이고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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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침이 되었습니다 풀 안꺼도 죽었네 클라스크가 죽었음 풀 안꺼데 어떻게 죽여? 와 다온다 다온다 누구지? 저쪽에 뭐 정전 정전 암살자 있나 암살자 라인만 라인 위주로 라인 위주로 어? 나 태어났는데? 퓨라이 아래? 안감 안감 아 라미 미친거 아냐 뭐야 여기 라미 너무 겁먹어 퓨라이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팡 아 진짜 어 여기 퓨라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퓨라 올거에요 바론 시야만 보고 아 어 아 들어갔다 가보죠 아 아 뭐 기곱 아 아 덮밥 우움박 우움박 1움박 우움박 때려 때려 우움박 때리면 이긴다 이거 아칼이 없어 아칼리도 없어 용 1분 루시아는 나보다 한 코어가 더 나왔구나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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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인즉슨 루시아만 잡으면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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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을 봐야 돼 아 안 돼 와 끈끈이 끈끈 오케이 끈끈이 끈끈 어 델탔어 델탔어 피오라 같아 안돼 도망가 와 아 끈끈이 끈끈 굴 꺼 아 마라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네 녹턴 아 죽었네 아니 근데 녹턴 왜 성인형 춤춰야 죽을때 털기춤을 털기춤으로 갑자기 털기춤 갑분 털기춤 울었습니다 흠흑 흐흑 으흑 으흑 흑 흑 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또.. 코스.. 코스 선생님 어게인 비워라 비워라 코스 선생님 어게인이 또 시작됐죠 얘 친다 얘네 친다 빠른 빠른 오.. 렌하타 궁이 없어 궁? 보통 궁 없나요? 궁 쓰고 날라갔어 강타 어! 아 요금 아 안돼 한발 썼어 궁이 이제 왔어 저 궁 돌았어요 아.. 더 죽었네 세워보죠 네 4대4에요 뒤에 뒤에 왔다 뒤에 아 도망갔다 이제 눈물을 삼키며 지나가죠 어.. 루시안 어.. 루시안 어.. 루시안 어.. 어.. 혼자 왔어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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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끙끙 끙끙 떨었어 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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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봤어 어.. 쿵뺨 쿵뺨 아.. 아.. 안 돼 아.. 아.. 안 돼 어.. 어.. 나 펄리 너라도 와라 아.. 아.. 나 걸을래 루시안 루시안 잡고 샥인데 안 되네 그 브레이즈 소리 질러봐 저 아니 우리 진짜 제일 잘하는 거 하나씩 골라서 하죠 좀 약간 진짜 찐막하죠 아 진짜 이기호가 제일 잘하는 거 쿵우 이제 우리 쿵우로만 하자 쿵우로만 쿵우? 쿵우 한 번 기술 한 번 딱 보여주고 막싸움하고 쿵우 한 번 기술 딱 한 번 보여주고 초식 한 번 하고 돈가스 주먹 네 소리 질러봐 크게 외쳐봐 제일 잘하는 거 꺼내요 네 아 나오겠다 드디어 나오나 러시 제이비 나온다 박비 우정맨 우정박 우원박 맞춘 거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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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아 아 제가 레나타를 좀 못해요 좀 사실 그냥 해봤는데 스킬 너무 다 못마 내 스킬 내가 잘했으면 아까 판을 이겼어 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아 레나타가 자꾸 꼬여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 아 드디어 46세 나왔다 알간 46세 나왔다 나왔다 자르반 46세로 갑니다 자르반에 어울리는 거 뭐가 있을까 아 하하 하하 어 오 밴냐 블루츠 블루츠 밴 나 노틸은 아까 한판 해가지고 안돼요 안 한걸로 해야 돼 그래야 그 보상 상자를 받았어 오오오? 어 뭐야 뭐야 저거 쟤네 뭔데? 건방조? 보시면은 대면은 보상 상자가 뭐 이렇게 있어 방풀 아닙니까 이거? 어 렐 할까? 렐 아니요 렐 좋아요 아 렐 좋아 아 렐 좋아 진짜 렐 좋아 아트록스 바이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렐이다 렐각 렐각 떴다 아 잘하는거 하기로 했는데 어쩌지? 아 깜빡 근데 진짜 람머스 진짜 좋아 람머스 개사기 어 이거 마이랑 아트록스 둘 다한테 너무 좋아서 좋아 아 나 렐 잘해 나 렐 잘해 나 렐 매뉴어야 이거 탕금장화랑 덤불조끼 간 다음에 가면 되지? 까갑 먼저 가면 되지? 응 까갑 오 탑 뽑비 그냥 탱 그냥 그것만 사서 그냥 어어 그냥 둘둘 감고 그냥 도발만 하면 되잖아 나중에 쟤는 안 때린다니까 꺼려한다니까 라머스는 어 똥 좀 묻히고 다녀야지 렐 병관님 예? 제일 잘하는거 하기로 했잖아 저 렐 잘해요 렐 처음 보는데요 하시는거 어 못보셨구나 저 렐 잘하는데 제일 잘하는거 오케이 잘하는거 가죠 그럼 알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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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거 렐 하세요 렐 하세요 렐 렐 렐 렐이 좋아 렐 렐 좋아요? 아그래라 하면 되는데 아펠이나 왔네 아우 화장실 갔다 손을 못 펴 아우 나도 화장실 갔다 저쪽 다 풀 레이디네 근데 저 아펠리우스 하는 사람 보통 부캔데 그죠? 그쵸 아우 CC가 너무 많은데? 이거 미스포춘이 다 때려야 되겠네 제가요? 네 부담스럽네요 아니요 솔직히 지금 거의 제일 잘하고 있어 우리 팀에서 지금 몇판 연속 지금 몇판 연속 아 딩거 있으니까 계열이형 딩거 잘못 보여주겠습니다 렐 오우 실버 3색 브론즈 2 아펠 맛집 예약 쓰레쉬 맛집 예약 아리 맛집 예약 아트룩스 맛집 예약 아트룩스 맛집 예약 근데 다 실버네요 아트룩스는 심지어 골드네요 그래도 우리도 에이스가 탑으로 갔으니까 아트룩스는 알아서 자강도천하시고 그렇겠네요 근데 저기 4명이 마침 예약이에요 저희는 2명? 네 근데 얘네 이거 그동안 안 가던 라인을 갔네? 아리도 그렇고 마인은 정글이 첫판인데요? 마인은 정글이 첫판인데요? 우리 오늘 가서 배운 것 중에 이거밖에 기억 안 나요 어 맞아맞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 왜? 선생님이 지금 보셔야 되는데 아 이것만 기억나 3시간 동안 배우고 물고 뜯었는데 이제 똥밥빵빵빵빵 아 싫어 이것도 헷갈려서 이리로 왔네 아 이쪽만 헷갈려서 위로가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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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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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니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안 알려줘 그냥 뭐라고만 해 그게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왔을 때 방번들 못 나가겠는데요 근데 이거 참고로 렐 해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 물리는 시점이 더 근처였으면 저 풀 써도 죽었어 아 풀 받았어요? 네 누구한테 물린 거예요? 쓰라쉬 아 저 그 말벨군모양 그 뭐예요? 에어본이에요? 네 이거 날라가는 거 크리스니는 좀 미끄러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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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그저 엎그저 아 이거에 저기도 리쉬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자마자 정화 바로 막아버리 인사를 네 아 아 죽었어 뭐야 왜 죽었어 다 죽여줘요 왜 죽었어 딜하다가 나이스 어 못 죽인다 까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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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마이 와라 뭘 데려와 내려와봐 내려와봐 미키겠네 아유 죽었다 아유 마이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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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따블킬 대회전 음.. 하나씩 먹자 천천히 갑시다 아니 근데 어디서 뚜드려 맞고 온거야? 아니 피관리 저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돼 원래 W를 안 채우고 왔나? 그치? 리언들의.. 아 리언들이 왜 안 했어? 아 여기 어디? 아이씨 아 이거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참 밀리는 연기 가능? 그래요 그렇죠 그저 두 마리까지만 기다려봤네 너무 오래 기다리는 느낌인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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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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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3렙 소리 질러봐 아 도망갈게 버리세요 이거 와딩을 어떻게 해야되지? 난 와딩을 써버렸는데 저기 마이가 우리 바텀쪽 정글 먹고 온 것 같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올라오는 중 난 희생된 친구들을 위해 싸우지 그냥 싸우기도 하고 공 생겼다 이제 마이 와도 탑 가는 중 밀려줘도 돼요 저 갑니다 저 갑니다 저 있어요 저 있어요 갑시다 갑시다 드세요 폴 뺐고 이제 집 한번 가야되거든요 저 집중 갔다 나 왜 집중 가야지 여기 와드 있어요 뭐야 얘네 막 시비거는데 갈까요? 가자 어떻게 가요? 피 없잖아 쟤 마나가 없어 쟤 너무나 되는데 어이구 아 이거 뭐 마나가 없어 아 어떻게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달래 죽여줘 제발 아이씨 암모스는 미안합니다 아 가스 뚫리네 마이 올라오 또 오네? 나이스 다 잡아주세요 안돼 마스 킬이 없어가지고 6킬이야 곧 아펠 혼자 나이스 죽어라 마이야 잘가라 아 나이스 어 미드 좋은데 까비 까비 아 추시기가 있었네 아 이거 그냥 나오는구나 진짜로 아 아펠 6킬 그것은 아펠만 잡으면 된다는 명확해졌죠 아펠은 쟤 물기 어렵지 않나 남맞게 2버기 물기는 쉬워 와 이거 뭐야 사기 아니야 여기 좀 맞은지 아리 아 갈게 흘러오면 돼 흘러오면 저거 먹으려고 맞출 수 있어? 여기 와드 먹고 있어요 와 마이 슬퍼다 오우 앞엔 안보인 마이도 내려와요 일로 나 궁찍어야되서 좀만 버텨줘 북캠프 먹으면 되거든 쭉쭉 밀어 쭉쭉 밀어 쭉쭉 밀어 돌아오자 이제 돌아오자 막타만 치세요 막타만 땡겨야되니까 막타도 못 칠 것 같은데요 막타도 못 칠 것 같은데요 막타도 못 칠 것 같은데요 아님 밀어주니까 아님 밀어주니까 놀래라 이씨 왜 이렇게 안 맞쏭 저 불러볼게요 궁 있음 저 불러볼게요 요 라인 요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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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때렸어 아 아악! 잡아줘잉! 나이스 됐어. 아! 잡았어 람버스 해줘잉 이거 그냥 두고 가면은 얼추 라인 될 듯?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와 씨 아이고 괜찮은 괜찮은 기어라 그거 밀고 전령에다가 그 포탑 좀 깔아봐 그 대충 아리 쑤셔놓고 어 그 다음에 전령 지금 마이 여기 있거든? 어? 위에 있었는데? 아 여기 있을거야 근데 내가 없으면 우리가 먹으면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있다 밑에 없잖아 공은 빠졌어요? 아아아아 썼는데 아아 소식이 썼는데 형 이겨 바텀 없어졌어요 어 다시 왔어요 쓰레쉬 올라왔다 잡으면 돼 아 반갑다 다 왔다 4명 왔다 아아 아 진짜 너무 아까웠는데 네이시 왔다 네이시 가볼까요? 아 아이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응 2대1 질 것 같다 이제 쓰레쉬 어딨지? 아까 미드 갔다 왔어 탑 가는 중 잠시만 풀 파지 잠시만 풀 파지 그러면 여기 전령 와줘 그거 그만 때리고 전령이 더 있어 오우 herman 잠깐만 안 날아오 어떻게 포탑을 내가 없으면은 아아 아 그럼 빨리 잡으면 여기 전력 중요해요 마침 쟤네도 저 아래다 마이 와 큰일났다 이거 가보자 아리아리가는데 빨리 불러주세요 4초, 4초, 3초, 2초 어 마이 불러 불러한다 마이 바텀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왜 안죽어? 호피 벽궁각이다 상태형들 야 이 미드에다 저리 얼른 와 이렇게 되찍 또 쭉쭉 믿어 어 마이 힘들어겠네 어 마이다 나 여기 한번 봐줘 들어갈게 갈게요 갈게요 강철은 언제나 한결같지 아 아 안 넘어지네 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빠져야돼 오원 막 빠져야돼 마펠은 우리가 뭔데 어 비 웨이브를 으음 아 아 흠 아리 두가요 나이스 오 남모스트 남모스트가 미래다 아트록스 여기 어딘가 가는 중? 아트록스 가는 중? 호응되나? 어기적.. 어기적 가야겠다 구르고 있어요 아펠 올라가요 아펠 나 바탕 갈게 안될 듯 안될 듯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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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안돼 안될 아 깜짝이야 아펠 소환술 이거 아펠 소환술인 이제 아펠 온다 아 오케이 탑으로 온다 그지? 아펠 소환술 어? 람모스트 구른다? 쓰레쉬도 아 근데 쓰레쉬도 왔는데? 괜찮나 이거? 어 까지마 우완바 까지왔다 이겼다 이거 여기 여기 아펠을 잡아야 돼 아펠을 아우 왜 안 죽냐 안돼 안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정보다 철마술 오 바텀에서 평화롭게 타워 깨는 중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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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마이 가요 근데 못해 되게 못해 니가 무조건 어 그냥 얘 바보야 아 꺼져 아 꺼지라고 아 꺼져 뭐해 꺼져 바보지 걔 되게 못해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한 방에 근데 지금 람모스트 되게 템 잘 나와서 할만한데 할만한데 할만해요 그리고 다 AD라서 아펠 물면 그냥 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30초 니형 30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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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게 기어라 갈게 다른 중 조금만 버텨봐 찍어라 찍어라 나이스 오 아 오 아 이것 좀 궁을 제일 마지막까지 보고 쓰시면 좋아요 어 강탈을 마지막에 공격 미드 시야가 없어가지고 용 못할 것 같아요 미드 좀 밀어줄 수 있나요? 마이 저거 친다 가자 가자 거기 다 있는 것 같은데 가요? 싸워요? 이거 날려볼까요? 네 앞라인 그냥 날리고 와우 라스코에 날린 것 같은데 아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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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붙을 수가 없어 아 자 여기서 또 여기서 마이한테 우리 또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2용 추적 3용째네 아 왜 이래 얘 왜 이렇게 따라와 어 어? 안돼 같이 같이 있을 때야 아펠이 되게 키를 잘 쓰네 음 아펠을 잡아야겠다 보스네 아 아트 오 나이스 아트를 배내야 되는데 나이스 오 오 아 Eight 오 오 오 하하하 아필 너무 세 아 오 오 오 하하... 하하... 진짜 찐망 어때요? 진짜 찐망 이건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찐망 이거 이길 수 있다고요? 어, 이거 아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꽉 낀 분이 있네요 저... 저... 아펠만 쫓아는 데서 뭐가 좋잖아 아리 집 가면 한번 해보자 아리 집 가면 아니 이거 왜 안 나가네 뭐 아 미치겠네 아하 잠깐만 잡았다 이건 좋아 좋아 이렇게 교환하면 좋죠? 바보레가 없어가지고 같이 싸움이 이를 울면 안 됐네 라모스 안 죽어줘 오챔신 등장 어? 아리 이거 아 순선으로 폭스에 하나 남은 찬성 눌러주실 수 없겠네요 자 갑니다 다음은 나야 아 라모스 진짜 템 잘 나왔네 아 우리 딜이 없어 맞아요 오비림 내가 벗기들 동안 앞라인이라도 녹이거나 했지 지금 못냄는데 바로 오비림 호블방 나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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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 성공 역사? 람마스 호흡법 오 아니 저기 텔 텔짱 왔는데 앞에 있잖아 오 뭐야 아니 미쳤다 독이 독이 올랐다 어 탑텔? 역시 앞을 근접할 수가 없네 어 나 여기 있는거 어떻게 알아? 되게 부담 없이잖아 죽었다 오 철마술 멋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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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전력 맞고 아래 똥꼬 똥꼬 찌르기 똥꼬 찌르기 이렇게 바른쪽으로 안내했는데도 바른 안쳐? 이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 건방진 흐흐흐 똥꼬 찌르기 오케이 아 왜 저렇게 가? 아 람마스 와 갑자기 입체기동에서 뭔가 있네 이거 20초 있다가 다같이 용 한 번만 해볼까요? 뭐야 이거 람마스 람마스 뭐야 이거 다같이 어 이거 잘리면 안돼 지금 아 배달 피 채우고 피 채우고 피 채우고 어 안 돼 손알둠 ㅅ 아 무령 용을 못해보니 못하게 되는데 아 편해졌다 안락사를 뎌게 어.. 안 되겠습니다. 진심 진심 픽 갑시다 진짜. 진짜 진심 픽 갑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진짜 진심 픽 할게요. brush 오우 오우 어우 오우 멋있어 아 너무 아깝다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그만하죠 아 진짜 찐 찐 마지막 찐 마지막 진짜 찐 마지막 한 번만 한 번만 아 한 번만 찐 마지막 한 번만 아 진짜 저 진심 진심픽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진심이었어 아 봐줘요 아니 저 저 진심픽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봐줘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나가신 거 아니죠 네? 아 나가죠 나가시지 마세요 바로 찾겠습니다 바로 찾습니다 학원은 환불돼요? 아 혹시나 해서 학원 학원 선생님이 이걸 보시면은 환불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학원 문제가 아니고 뭔가 우리는 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라 리플을 제출하면 지금 바꿔면 안 돼 지금 바꿔면 안 돼 조금 이따 바꿔드릴게요 왜요? 서퍼디치 아 교란 서퍼디치 교란 아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우정마로 그리고 우정마로 생각 교란됨 됐다 이제 서퍼디치 교란 마이? 마이? 마이 하시는 거예요? 적박이요? 교란 해도 이거 위치 따라가네요? 벤이? 이런 이런 필요한 벽을 그거 수정됐나 보다 그치? 원래는 바뀌면 바뀌었는데 응 벤 하고 나서 바꿔야는데 어? 벤 하고 나서 바꾸자 이제 아 됐다 아 이때 하는 거구나 오 굿 그 다리우스 정글이야? 에쉬? 아냐아냐 자르반이나 릴리아 택해야 되면 자크하고 애쉬 원딜인가? 내가 먼저 하면 이거 할게 애쉬 뚜벅이라 할만해 아 나 진짜 못 참을 것 같아 진짜로 이렐리아? 아 개새끼 어 아 욕을 아니 보통 이렐 리신 이런거 부캐임 아 근데 욕을 부캐여도 욕을 에? 아니 부캐여도 욕을 아 아 싸이 아 아 아 왜요? 싸일도 부캐요? 싸일부캐죠 인장사갖고 와갖고 엠병해요 저거 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심펀치 저 원래 오늘 겹치는거 안할라고 하는데 진펀 한번 가야겠다 아 에쉬는 뭐지 왜 왜 진짜로 모르겠네 싸일 정글인가? 싸일 정글이에요 레오나? 에쉬 레오나 탄마일파 아 모르거나 싫어 아 모르거나 하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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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헝 아 탄마일파이트 하려고 초과스 빼냈구나 음 가스 가스 1회는 포탑에 뭐 그 스킬 쓰는 거 있지 않아요? 이렬도 움직이는 거? 막 타면 되나? 아 그거 맞아 막 타면 되는데 그거 할 줄 아는 애들이 여기 티어는 아닌거지 아 슉슉슉 해가지고 혼자 막 왔다갔다 쇼하면 이렬 어 근데 이렬 그냥 못하는 상황이 하면 슉슉 그냥 끝 아 잘해 근데 이렬이랑 사일러스 둘 다 쉰거야 절망적이다 사일은 숙련도도 괜찮네 23점이네 병진이형 나가이정 1회는 시작 지금ARY 2회는 안 approaching 1회는 안 strateg이네 그래도 발제한 거랑 200초가 다행이되 100초가 다행이네 하하하하 뭐야? 왜 이렇게 헤매해? 아.. 채팅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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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변.. 변수? 뒤로 뒤로 아 뒤로 가나요? 뒷문 단속 안 될 것 같아 어디가 어디가 하지마 하지마 하하하하하하 뭐야 이게 풀룩 갔어야 되는데 아 뭐야 아 왜 길막 길막 흐흐흐흐흐흐흐 자 우리 뭐 보여줍시다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어 뭐야 바텀 깨끗한데? 바텀 깨끗해요 뭔가? 밖에 없네 갈까요? 가죠 안 가야지 흐흐흐흐흐 여섯개 다 먹어 이거 우리 2랩 달거든요 먼저 가죠 저 먼저 자리 잡을게요 네 어.. 못 본걸로 시도 시도 시도가 중하.. 중하니까 저쪽 안 해가지고 어이 봐봐 나 이럴줄 알았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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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사라 사라 올 것 같더라고 저쪽이 리쉬를 안 해줬거든 아 내가 근데 좀 약간 일찍 싸이러 왔었죠? 네 바텀 싸이러 왔어요 좋지만 아 그 깔끔하다는 게 저 마나 안 썼다는 말씀이시구나 뭐요? 아까 그 바텀 애들 네 마나 안 썼어 암 맞아잎 아아 롸 에어우 에이씨 엉 에어우 아까 저거 발렸으면 죽으면 되는데 시스템이 별로 안 나요 걱정 너 아 아 안돼 안돼 그러면 안돼 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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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게 상대 늑대 이zan 이고 아이씨 오우 직갓다 올라요? 교대고만 안맞아 요거 내려갈게 요거까지벗고 요거까지벗고 나 더 이상 안 돼 나 더 이상 안 돼 쌀 뭐 캠 하나도 없는데 개쎄네 얘네네 좀 못해 얘네네 좀 못하는데 키에 봅시다 집 갔다 오지 왜 또 다시 와 집 갔다 오지 아니 늦었어 태포 있을때 그냥 집 가는게 좋은데 쌀 왜 안먹지 까비까비 자 갑시다 오케이 점멸 뺨 네덕을 뺐고 점멸 뺐어요 모르가나 못해 얘네네 못해 사일러스 지금 계속 블루쪽에 있는 중 네 반응을 못하잖아 지금 사일러스 저 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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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 돌아가자 좋아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포탑 깔아 포탑 두개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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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 더 먹은거야 교환을 해서 원딜 먹어 그거 해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뒤포탑이 안치던데 아냐아냐 잘했어 아 저걸 이레일 올거라서 아 오케이 이레일요 걸렸어 나도 압력 나도 압력 안올거에요 저의 든든한 존재 때문에 저의 든든한 존재 저의 든든한 존재 저의 든든한 존재 오 좋았다 나이스 사일러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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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버 버 버 버 키키키키키키 탈로부터 탈로부터 죄송합니다 아 이제 들어간다 갑니다 타텀 못하니까 한 번 또 그림 한 번 만들어보죠 네 타텀 갑니다 네 지금 갈께요 어 저 써버렸어 잠깐만 이있 나이스 아 여기 사일러스 사일러스 여기 레드 네 집 좀 왔다 보겠습니다 나도 가야겠다 여기 뭐 들어왔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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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대포 나이스 오 대포 슈퍼대포 제가 여기 한 번 안 가야겠다 가톤 갈게 가톤 갈게 좀 노려보죠 레벨 6렙 언제 돼요? 미포 얘 거의 조금 별로 안 남았어요 됐음 됐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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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래왜 저 돌거북 먹으면 6렙이거든요 끝까지 끝까지 예이 우리 집 갈까요? 네 어이 샛 샛샷 예 우리가 지금 궁 없어갈까 이렐리아가 많이 있구나 저감 저감 그냥 쭉 빠지셔야 될 것 같아 오른쪽으로 저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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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가나 아 이거 가면 안 돼요 사일러스 와요 오케이 2대1 Q 안 봐 Q 안 봐 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각각 조심 사슬각 조심 사일러스 W 어? 어? 오케이 나이스 뭐야 여기 알파야 가라 일단 가는 중 가는 중 최대한 가는 중 위쪽으로 위로 오지 까비 알파이트 빨리 집으로 와 뭐야 뭐야 저 집 갔다 올게요 모르가나 Q만 안 맞으면 됨 오케이 아이고 속박 당했다 괜찮아 아 이게 길게? 싸일 여기 아이씨 저대로 바텀 적당은 궁 25초 어 있네 한 번 물면 궁 쓰면 돼요 그러면 이기 네 싸일 올라가요 예 싸일 올라간대요 아니 싸일 탑 싸일 미드 5?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기 싸일 싸일 볼까요? 에쉬 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쉬 궁 1엘 내려갔어요 1엘 와드 그만 그만 말파 궁 있어요 1엘 온다 1엘 1엘 좀 1엘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커 안되 아 이네리 8킬이네? 이네리 엄청 커가지고 도어 못 봤네? 저쪽 정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미세요? 저쪽 정글 탑에 있었어요 주현 박정민 갑니다 주인공만 오케이 블랙쉴드 뺨 블랙쉴드 없어요 다음에 들어갈게요 디블 가야 돼 디블 여기 용 가야 돼 용 오세요 네 지금 바로 치세요 아 근데 저 미드가 걸려가지고 오 미드가 그냥 치시면 돼요 어차피 저기 2명 탑 2명이에요 그냥 부시진 못할텐데 용으로 이긴다 용으로 라인이 이것만 먹고 치크하자 있음 네 이렇게 이거 이런 건 위로? 위로 빼? 아이고 대포 아저씨 바꿀래요? 기어리요? 미드랑 바텀이랑? 바꾸죠 우리 미드로 올라가죠 이를 한번 잡아보죠 아이고 들켰다 바텀 내려갑시다 형 미드가세요 기어리 형 미드가세요 바텀가세요 바텀 말을 잘못했어 와 쟤 랩 11랩이네 우리 죽을수도있어 끔참이 남아줬어 아 와 이거 내가 못맞췄어 안되네 기어리 형 바텀 한번 갈게 못맞췄어 내가 죄송 아 안되네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거 내려온다 이래 현상금까지 먹었는데 와 미드 2차 나가면 정글이 우리께 아니게 되버리네 빠져야돼? 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물어보실래요? 본문아? 이래리아 여기 들어갔어요 이래리아 여기 들어갔어요 레드 쪽 맵의 절반을 잃었다 가 가버렸네 어 저거갔구나 어 와 말파이트 진짜 엄청 사린다 여기서 저러고 있네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아무도 안보인다 이래리아가 이래리아만 잡으면 돼 이래리아만 이래리아만 자신의 강함을 이래리아 바텀을 왔네 자신의 강함을 어필하러 왔어 이래리아 잡으러 가자 어 내려가? 안돼 와 순서대로 순서대로 저 내려가요 저 내려가요 저 내려가요 살살 놓으세요 와 이거 어떻게 해? 저 못가요 아니 어 살살 놓으세요 거기있지 이리 오세요 이래리아 다이브하니까 올라오세요 포탑 타고 와가지고 여기 사일러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사일러스 이거 한번 보자 딜러가 와야 돼 감 감 감 감 아 저거 뭐 아 아 아 아 이런 뭐 한거야 엠 자르반님 피가 안가졌어 세상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 이레일 너무 쎄다 어 이레일 죽었다 아 안죽나 아 전혀 안죽는데 안죽어 쟤 말이 안돼 저건 따야돼 솔직히 저건 따야돼 저거 우울해 아니야 솔직히 따야돼 아니 말이 안된다 안아왔네 탱이 용 주자 여기까지는 주자 이거 줘요? 일을 없는데 지금? 일을 없는데 우리 정글러가 없는데? 나 가잖아 일을이랑 10초 차이나 갈게요 치세요 먼저 아 얘네가 치는데 아니 없어 우리 없어 병원아 이제 해도 돼 이제 이제 해 아 좋았다 아 아 아 약간 아다리가 안나 한 대 그니까 가라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아니면 아니 들어가라는 거 피가 없었어요 애초에 용이 어 들어가라는 거 아니였어요? 아 이레일 여기 또 왔어 와 이레일이야 완전 그냥 자기 집이구만 협곡이 우울해 같은데? 아 저쪽 이레일 빼고는 못 커서 지금 이레일만 이 악물고 어떻게 뭐 이레일 한번 가볼까요? 봐주자 봐줘 봐줘 아 봐줘요 그냥 에시 에시 궁 빠져 에시 궁 빠져 에시 쪽 붙는 중 탑 에시로 탑 가요 에시가 탑 가요 와우! 온다온다온다 이레일만 못 참아 이레일만 못 참아 이레일 못 참아 이레일만 못 참아 아 이게 뭐야 막 떠나와 이거 아 아 이게 뭐야 앗 내가 지금 못 때려 못 때려 나도 갇혔어 아니 갇히구나발이고 뭐야 이게 자꼈어 아 폭탄이 안나왔어 호저 저 자식 저거 어? 어떻게 된거야? 어? 내 궁은 언제 뺏어갔어? 와 딜 봐 와 1L 재밌겠다 진짜 AI 전화하는 것 같겠다 너무 재밌어 보인다 어우 안돼 안돼 어우 안돼 안돼 어우 안돼 안돼 보고? 보고 와 따메 아니 와아 아니 피가 다시 만피가 됐어 때리니까 죽었다 드디어 죽었다 아니 오케이 빙거 먹었다 이래야 줌맛이야 얘네는 약해 얘네는 약해 얘네 물면 잡음 갈까? 기열이형 갈까? 얘네 물면 잡는데 나이스 전멸 빠짐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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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은 생각을 못했네 초시계도 있어가지고 전멸 항상 이걸 봅시다 낸 어르 aproximadamente 못 참고 klar 그냥 열얽 저 zas 1회일만 잡으면 돼 최악자 괴롭히기 어 얘네 왜 개피고 아 나밖에 없네 갈게 다 개피인데 어 1회 1회 어 1회 나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뭐야 이거 다섯 명 사이로 들어왔어 내 쪽으로 이건 기만이야 야 이거 1대1 1대1로 여기가 아 여기 도망쳐 안 돼 됐어 이건 타워 미누게임이야 나만 길이란다 와 우리 타워를 단 한 개도 밀지 못했구나 우리 솔직히 말하면 타워 안에서 해도 상대 안 돼 타워보다 이렐이 더 센 것 같지 으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와 이렐리야 너무 재밌겠다 제이집 앞방 재나들듯이 어 오케이 뜨마시 잡았다 나이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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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자식은 또 뭐야 어 이 자식은 또 뭐야 우리 자식은 또 뭐야 어 갑자기 재난지원금 주네 왜 죽었어 말파이 좀 말파이 좀 돼 너도 돼 돼 용먹읍시다 우리 말파아줌마아 용아 용먹 용먹죠 용가세요 용 용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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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때리면 출혈 일으키는 거 나옴 어? 이릴 또 온다 이릴 또 온다 어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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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보지마 형 뒤돌아보면 어떡해 일로 안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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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가 안으로 가는 거 의미없어 어? 죽겠는데? 어? 이빌 잡았다 이만해? 잡고 어디가? 너 돌려 볼메 맞는다 제가 쌍둥이 시킨 어그로 끌어서 모카 안돼 모카 모카 안돼 다 같이 함께 모카 힘내라 모카 힘내 모카 힘내라 다 같이 외쳐 조명타워 모카 힘내라 아 말파이트 모카야 모카야 쓰러지면 안돼 도로 잃자 도로 잃자고 도로 잃자고 뒤졌어 어 저기 또 난리 났다 도로 잃자고 도로 잃자고 도로 잃자고 도로 잃자고 재난 재난지원금 이를 혼자 바론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소울 바론 아 np 와 우리 타워원정대 갔다 하나를 부수기 위해 투명 이를 너무 안보여 이를 아마 이쪽으로 올듯 와 드디어 와 드디어 어 quar fathers 성공 도로 바다 혼자 이러고 있지 뭐 이거 혼자, 혼자 바론 잡고 있었어요? 들어가볼게요 잡고 있네? 아직도? 아냐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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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바론한테 맞으면 약해지거든 다시 일을 올라온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그거 먹을떡 아닙니다 일일이 올라오고 있어요 북상중, 일일이 북상중 모르가나 모르가나 뭐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부활? 아이고 아이고 나도 들어왔어 아니 원딜이 이거 쳐줘야돼 나 이겼어 아차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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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한킬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원딜이 저쪽 뒤에서 물어가지고 원딜이 못 때렸어 오케이 모카 안 돼 모카! 모카! 모카 있네 모카 있네 모카 있네 모카 있네 2대1 모카 모카 용 50초 거든요? 4용 용 먹으러 가자 저기에 샤워를 걸죠 여기 말파 말파 이러네 잘려줄거 같아 왠지 느낌에 일단 그 라인 밀고 용 20초 용으로 대충 밀고 용 용 용 대충 밀기 대충 밀고 그 애매한 정의 애매한 정의 깔아줘 코타 깔아줘 바로 어 말파 꺼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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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토 한 대토 대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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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렐리아가 이제 쇼타임 보여줄거 같은데 아 우리 포탑을 부시네 쟤가 용이 어 뭐야 갑자기 때려 들어오는데 때려 뭐야 일단 잡았어 뭐야 월파 잡았고 오 쌀쌀쌀 쌀쌀 쌀쌀 일단 먹읍시다 이거 이렐도 없어 쌀 다시요 오케이 이렐 왜 없지 아 이거 먹는다 또 이렐 이거 또 먹어 아 또 저거 저거 또 먹어 바로 바로 뛰어 바로 뛰어 어 먹었어 와 이렐로 쏠용하는건 처음 봤다 가자 가자 갈 필요 없어 싸이 바텀 이렐로도 솔바론이 되네 애쉬 올라오고 싸이 이쪽으로 오 오 잠깐만 아 안돼 안돼 오 괴물 이렐려 얼씽거리게 얼씽거리게 오오 아저씨 오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이런건 또 몰라 이런건 또 몰라 다음 참가자 10초 남음 근데 바로 내다가 바로 내다가 다음 참가자 아 끝나겠네 빨리 빨리 입장해 주세요 다음 참가자 아저씨 빈자리에 빨리 다음 참가자 다음 참가자 어 안 돼 아 아 로얄넘불 못올라갔네 아니 주캐를 안한사람이 있어요 주캐를 안한사람이 있잖아요 주캐하자고 했는데 주캐하자고 했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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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캐를 안해요 왜 하하 저는 주캐했어요 하하 저 주캐 저 주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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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인데 그러면 근데 왜 졌어 왜 졌지 하하 저 이렐리아 알파노가 30킬 했어요 66,000 알파노 말파이트 10배함 딜 아 리포트할래 66,000? 아 리포트하겠어 아 저 강등됐는데요 부정행위 부정행위래 강등 어디로 강등되셨죠? 아니 이게 병진이 형 나가 걔네 아닌가 온레티어가 아닌데 너무 잘하는 실력으로 브론즈들을 학살함 잘해서 신고당 그래도 이기고 가야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뭐 어떻게 뭐 그냥 해산할까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이거 또 억지로 하면 집중력이 이미 세약해지게 되면 너무 억울하다 진짜 억울해 억울해요? 네 억울하다는 어휘랑 좀 안 맞는 상황 아니야? 왜왜왜 억울하다는 거는 뭔가 나는 잘하거나 잘못이 없는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하시는 거 아니야 아 방금 방금 봤으면 괜찮았어요 아 이렐리아가 부캔데 네 동티어면 이겼는데 네 애쉬도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막판에 너무 잘 컸네 이렐리아 따라다녀 근데 그래프 보니까 별로 억울하진 않은 느낌인데 어디 한번 볼까요? 제가 판결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니까 별로 없는지 아닌가 자 누구 첫 번째 형 첫 번째 너무 열받네요 음 2등인데? 그래도 딜 아 뭔가 이렐리 좀 좀 어? 되게 합리적인 의심으로 갑자기 우울해가 게임 중이 아니네요 아 이거 있잖아요 위에 있는 파란색을 다 더하면 빨간색이 하나랑 비슷한지 어 아 립스틱 아니 CRA 앗 현실에 너무 그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야생이죠 이게 아이언의 수준이 이 정도고 브론즈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막 그냥 자주적으로 아 우린 아이언이야 브론즈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말했던 티어보다 한 단계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원피스로 치면 약간 이스트 블루 중장하고 그랜드라인 중장하고 다른 것처럼 내전에서 아이언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내전에서 브론즈 뭐 실버 마찬가지입니다 한 티어씩 낮춰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되지? 승우아빠님 예 실버죠? 실버죠 이제부터 브론즈입니다 어디 가서 브론즈러 가서 떨궈야 되겠어요 하나 하나씩 우리 내전 티어는 떨궙시다 낮춰야겠다 나 브론즈 나 브론즈니까 나 아이언 그러면 저기 정민님은 어떻게 돼요? 뭐 없으니까 아이언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뭐 롤의 신도 아니고 계급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이언이지 뭐 그냥 우리 팀은 4 아이언 1 브론즈 1 브론즈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실 분은 가시고 승리 한번만 우울해 오라고 할까요? 나 우원박 진짜 C에서 잘 먹었네 우원박 C에서 잘 먹었어요 우리 바텀 괜찮았어 223개 먹었네 기열이 형 초방하고 기열이 형 계속 안 들어오셔가지고 기열이 형은 집중력이 지금 쇠해가지고 여기 너무 더워 여기 지금 에어컨이 빨리 와야 돼 더워서 못하겠어 그리고 이거 왜 롤이 왜 까맣게 나오지? 어둡게? 우울해 우울해 이레일리아 하라 그래야 되겠다 마스터 블록우면은 상대가 마스터가 걸리지 않나? 그치 아이디 바꿔 와야지 아니 마스터 아마 게임이 안 잡히지 않아? 큰 실력 차이가 난다 지금 브론즈랑 그랜드 마스터와 같은 방에 있어요 되게 큰 실력 차이 화면이 그냥 까네? 왜 그럴까? 무슨 이유일까? 모르겠네 유령이 아까 그 마우스 맘에 드셨나요? 네 T1에 있던거? 네 그거 뭐였어? 나 모르냐 그 데스웨더 데스웨더 하나 선물해 드려야겠다 좋은거 에어컨? 그거 페이커가 광고했던거 에어 아 에어컨 월요일날 와야 에어컨 월요일날 와야 으 으 으 아니 왜냐면 내가 그 미드를 오늘 할 수 있는 챔피언이 몇 개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좀 지루해 그것만 해가지고 다른 걸 좀 개발해 올게요 그래서 이게 못 이길 것 같아 미드를 하면 음 알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백스랑 빅토로랑 딩거만 하는데 그거 좀 뭔가 아리 같은 거 멋있던데 아 그니까 딴 거를 좀 여러 가지 좀 해와야지 그것만 하니까 좀 제일 잘하는 건데 그걸 지니까 대전 찾기 합니까? 근데 5인 우미우 왔습니다 우미우 아 우미우 왔어요? 근데 우미우 가죠 버텨야 되는데 우리가 우미우 서포트하고 병건이 형 미드 어떠세요? 그럼 우리가 좀 덜 양심에 찔리지 안 찔리지 않을까요? 그럼 질 거 같은데 아 오케이 그럼 그냥 미드로 통 싸는 라인을 하나 더 만들면? 앉아도 되면은 안녕하세요 많이 지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지셨나요? 한 판 이겼어요? 한 판 이겼어요 한 판 이겼어요 한 판 이겼어요 몇 판 하셨는데요? 일곱 판이요 오늘 그럼 우리 1승 9패야? 학원에서 한 것까지 하면 그러네요 1승 9패? 식박이 형님 그.. 그거랑 비슷한데요 배치고사? 저는 1승 8패예요 동급 취급하지 마세요 승률 차이가 납니다 아 진짜 못 참겠다 저 이제 그 아 나 진짜 대빡치네 출발하겠습니다 잔인하게 합니다 자 주킬합시다 주킬합시다 주킬 아 주킬하고 싶은데 중무 나왔네 아 사미라네 같이 할까요? 꽤나 진심이네요 사미라는 SC를 좀 많이 가져가야 돼 CC 사미라 공돌 때 에어본 하면 어떻게 됨? 끊겨요 기질을 시켜도 돼요 엇가 갑니다 우레이리라 나왔다 다이로 엇가감 니달리네 흠흠 흰달리 흠흠 흠흠 흠흠흠 티모 오론으로 혼내주면 되는데 오나가 오면 암흥무가 역 카운트 아닙니까? 암흥무가 역 카운트 아닙니까? 암흥무 긍 쓰면 저거 3이라 끊길거 같은데 응 티모 혼내주겠습니다 이겼다 이겼어 아 암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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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암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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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골드? 아 이게 사일러스 실버 히모 정글이네 아니 뭐야 탑 니달리인가 탑 니달리 미드 사일러스 미드 니달리 탑 사일러스 이 세대로 그냥 탑 정글 미드 니달리 서포트 이렇게 되어있는거 같네 나는 화면을 볼 땐 발견되면 싸일 이기고싶으면 집공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좀 하지 않겠는데 히모 이거 단군이냐? 김의중이네 아이디가 김의중 진짜네? 다한군이네 다한군 그렇네 김의중 참을 수가 없다 아 왜 이렇게 웃기냐 내가 길을 알아 히모 정글 그게 진짜 김의중이지? 티모 정글 저거 빨간돌을 들고 오면 좀 무서운데 수확에 우리 둘 밖에 없는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 우리 포메이션 방범대 방범대 방범 깨짐 방범 창 방범 창 방범 창 박살 옛날에 방범 창 영상 있었는데 아저씨가 막 열어내끼는거 방구 아, 그거로? 목숨 걸고 창문 여는거 그거요? 아, 그거로? 그 창문 그 하시다가 막 시계도 푸시던데 응 누구도 날 막지 못할 탑 니달리는 대체 뭐지? 막는 막는 니달리 막는씨 니달리하면 막는님이죠? 랜턴 막... 니달리 내가 키를 얻어 와, 착취인 이달리야 정말 각종 변종들이 다 나오는구나 미우해줘잉 우리 1앱되면 들어갑니다 응 어, 뭐야 어, 뭐야 두개 다 맞추려다가 저... 저... 탑 미덜리로움 도움 그 저기... 좀 사려야될 것 같아 2랩 2랩 근처도 가지마 그냥 여기서 그냥 나이스 나이스 제가 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 3미덜 밀어내고 앞에 있는거 때리면 돼요 그리고 나 힐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나 지금 열받았어 나 지금 열받았어 사일러스 노플 노태? 타워를 밀면 딴거 아니라고? 아 그러네 사일 잘하나요? 아니요 편지인인가요? 네 그런 분 같아요 아 근데 티모가 계속 안보이네 안보입니다 티모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안보였으면 좋겠다 아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자 푸시 자 제가 들어갈게요 사미라 오 오 오 오 이달리 창 조심하세요 아 일부러 방식 유도 오케오케 빼야돼요 자 방식 유도 깔끔하게 했구요 네 자 힐하고 피 우리가 더 많죠 힐하니까 그리고 미니언 많거든요 그냥 들어갈게요 자 저 이거 때려 사미라 밀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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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때리면 돼 그냥 때리면 돼 손해봤네 자 그 빠져야될거 같은데 괜찮아요 오 얘 노리면 되자 얘 노리면 되자 네네 자 자 자 마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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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언제 왔어 오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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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챙ình이형 뭐한 짓이야 이거 내가 지켜줬어야 됐나 봐 여기 있어 여기 상대 블루 쪽에 있어 터뜨렸어요 수정초방구 티모는 아니에요 티모는 지금 집 갔어요 어 방금 여기 사일럿을 보인거 같은데 사일이 쳐트리고 올라갔나보다 뭐야 여기 뭐야 팀님 빗물이 축에 안갔잖아 신출규모라지 티모? 터뜨린 터뜨린 갈게요 미드 음 넵 어 저기 우리 바텀 안 보여요 바텀 안 보여요 라인 밀고 빠지죠 바텀 보여요 바텀 이무이중 노플 이무이중 노플 문수린도 노플 문수린도 노플 카톡만 들어오는거마다 노플 안 죽는 방향으로 가야될거같아 들어오는거만 칠게 바텀 가볼게요 여기 아까 와드 다 지워놔가지고 그럼 딜교를 좀 해놔야되는데? 해놓께요 그러면 집간거 아니야? 아직 안갔어 아직 안갔어 딜교를 한번 해놓께요 5초 후에 가요 피가 거의 안달았나? 여기는 와드 없어요 갈께요 가는중 오세요 너무 바보여 깼다 아 오오오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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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어 티모 여기 여기 아아아아 아 와드를 내가 하고 있어 까비 나 지금 열받았어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오 이렐리야 해줘 실제로 브론즈가 된것 같은데요 이렐리야 공산공주? 흐헤 맛있다 아 우리 편이구나 참이라 6랩이라 미친 막타 마치죠 바람 사미러 억가할거에요? 오 나 기절 당했어 사미러 억가 안되겠어 그냥 이거를 사미가 Gym 사미가 키 prevented 사iin 사미에 plays 뷰티 무사를 좀 지내볼 것 같다. 아 좀 약간 갈라졌구나. 다들 잘 하고 계시니까 아 어떻게 이렇게 되지? 0 4 0 2 6 0 2 0 2 아 이제 궁 나왔다. 나 지금 열받았어. 합리 달리 너무. 저 와드만 바꿀게. 울렁새 걸린 거 다 힐 하는데? 그 정신 나갈대. 문수민고프. 안에 들어가 있죠. 별령하는 중이야. 네. 나이스. 나이스. 에이딘 이달이라서 저거 어차피 코도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것 같은데. 7초. 5초. 탑. 5초. 2초. 지금 들어갈게요.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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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뭐야 저거. 계속 힐 해야 저거. 저거 아까부터. 저거 왜 백에서 안 죽은? 힐 계속해서. 미쳐버리겠네. 어떻게 됐나 미친 놈이. 수민이 힐이 좋았네. 잡을 줄 알았는데. 자. 바텀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평화롭게. 네. 그렇지. 에이. 아니. 손. 3D 달린 진짜. 상천해하다. 처음 본다.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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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턴해. 오 드디어. 바텀에서 1킬 발생. 제압이 터는데. 유니어리 게임을 했다. 나이스. 오. 2킬 발생. 아 이거. 제가 먹긴 먹었어야 했죠? 놓칠 수도 있으니까. 올라온다. 아니 무조건 제가 먹을 수 있는 거긴 했지. 근데 또 모르니까. 만약에 만약에. 알겠습니다 라인 파팡 밀어주시죠 비모 이쪽으로 간모 어? 보여준다? 아니 미니언을 지금 20마리를 끼고 왔는데 지네 이거 개 많이 끼고 왔는데? 이걸 지네? 아 근데 태민이 심파자가 나와서 믿어줘요 자 궁뺨 사미라 사미라 궁 몇초지? 상대팀은 내가 물음표 핑 찍어도 안보여요? 네 나도감 나도감 우리 갑시다 전 호응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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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레오나한테 지압 털어서 모시러 좋은데 저쪽도 저한테 털었어요 아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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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싸이 회복 안되기 아 회복 안되기 했으니까 사미라 미드 사미라 미드 궁쿨 없어 사미라는 저희 cc 많아서 어차피 사미자 사도 끊을 거 많아서 괜찮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cc 덩어리 맞습니다 와 이렐 아까 그 이렐 아니야 이거? 나 지금 열받았어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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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미드로 갔어 왜? 제가 갈게요 가요? 사일이 와가지고 어 제가 갈게요 미드 에서 이게 뭐야 이거 그 그 미달리한테 한번 몰리니까 3분의 1이 하하 집에 가겠습니다 기다리 이거 처먹으러 온다 이거 여기 좀 봐주세요 블루 좋습니다 이렐리아 빼고 우리 4명이서 해도 되나? 레오나드 가요 레오나드 가요 레오나드 가요 어 뭐야 어 어 왜 이렇게 날래 이 새끼라도 사미자 오 오 알리 알리 큰일은 알리 간다 아 어딨어 아우 놀래라 오 니달리 오 이 어 딴사회야 안돼요 뭐야 우미우? 디모한테 참교육 당했나요 혹시? 아.. 예 김의중 잘하는데 별령 합리적 의식 별령 가겠습니다 신속신감합니다 미드셋 미드셋 미드셋? 전령 그러면 잠깐 전령보류? 잠깐만 이거 탑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길을 알아 포탑이 파비되었습니다 전형 먹기는 조금 어려운 제가 한번 올라갈게요 일단 위쪽 네 미마돔 티모를 먹어볼까요 그러면? 전령 대신에 네 니달리가 안보이나? 형 잡아야 돼 없어요 우리 우리 주인공이 없어 알리한테 들어왔다 나 지금 열받았어 고마워 저한테 스킬 닿았어 4인공 4인공 스카이방방 녀석들 자식들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거 알리가 했다 진짜 알리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알리가 약간 우리 집 갔다와서 정비하고 오자 용 용 40초니까 집갔다 다 풀컨디션 오케이 사질러스 08이네 사미자나 니달리 먼저 없으면 돼 네 사미자 그 사미자 아니야 저거? 사미자 어 뭐야. 뭐야. 이 자식이 이 자식게 이 자식이 공댐 이 자식이 공댐 나이스 나이스 리자샤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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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방방 스카이방방 시작 아 나이스 미쳤다 용먹을게요 용먹을게요 네 어? 니달리 니달리 어땠나요 우미우님? 니달리요? 네 아 티모가 와서 죽었어요 아 티모가 와서 네 니달리는 어떻게 상대하실만한가요? 니달리는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티모 2마리 듣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티모가 좀 힘든데? 미안합니다 니달리 제가 만들었어요 용서해주세요 네 말파에 탑니달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리달리 근데 생각보다 다들 괜찮게 늘 하고 계신데 왜 올라가 티모 여기? 칼날 뿐이죠? 티모 여기 레오나 위에 스몰 여기 스몰 여기 스몰 여기 가는 중 어 가는 중이에요 선생님 서텔 탐 리달리 없까? 리달리 우리 미드 빌자 미드 빌자 리달리 앞으로 한 번 오면 갈 수 있음 뭐야 누구 갔니? 어구구구 사미작 근데 빠졌다 사미작이 굳이 안 가도 되지 않나? 오 어어어어어어 어? 바론?! 뭐노? freshly 아니면 탑 압박 탑 압박 한번 탑 압박 ٹ 압박 파데 저 궁극기 있어요 너무 티까운데? 기다려 뒤로 돌아가서 사미라 빌게요 사미라 나이스 뭐야 아파요 아파요 저 덧밟으면 아파 아파요 좋지 간다 그가 들어갔다 싸워 싸워 목숨 걸어 목숨 걸어 계속 타올까요? 리달리 마너 없어서 안돼 안돼 돌모 25초 더 싸우면 궁 25초 더 싸우면 궁 너무 세다 20초 더 싸우면 궁인데 15초 더 싸우면 궁 어때요 조금 더 밀겠다 이러면 피 왜 이렇게 빨리 차 상대 이제 이걸 집을 안가? 약간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이제 집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쪽도 꽤나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 퇴근빵 이거 퇴근빵이라서 저쪽은 한 번 더 해야 돼요 퇴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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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나 아까 궁 빠졌어요 네 퇴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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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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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 vib 벗 저기 ad 니달리라서 창이 안 아파 뭐 싫어 줘 네 버섯 입구에 버섯 거기 버섯 저거 AD 니달리라서 창이 안 아파 네 고실하죠 칠까요? 진심으로 치는 거죠? 네 진심이에요 오케이 공 빠졌다 오케이 싸워도 됐든? 싸워보자 싸미자 보겠습니다 가리스타? 싸미자 미덜리랑 싸미자 싸미자 잡았어요 싸미자 컷 더 빠졌고요 오케이 이러면 미드일까요? 네 미드일죠 너무 좋았다 나 지금 열받았어 이러면 미드를 이거 타워 압박 피 별로 없으니까 빨리 지켜 아 지켜져야겠다 오 실명 아 티모 오 뭐야 너무 어지러워 우리 펄인데 따라갈 수가 없어 안죽어 안죽어 이거 들어오면 어지러워 따면 돼 오이씨 우리 펄인데 따라갈 수가 없어 펜타킬 아 펜타킬 아 펜타킬 나오고 끝났네 이야 아 이겼다 드디어 잘 수 있겠다 뿌듯하다 뿌듯해 이게 그랜드 마스터구만 드디어 자는구나 이게 진짜 승리지 아 그래 이거야 이거 이게 진짜 승리야 그래 맞아 이거야 아차차 우원박 명품 리더십 저 아차차 우정매 유쾌한 팀워크 아 왜요 저 좀 잘한 거 같은데 이번에 아 이거 안 좋은 건가 유쾌한 팀워크 불쾌한 팀워크도 있어야 돼 불쾌한 팀워크 흐흐흫 흐흫 흐흫 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3, 4, 12 아 좋네요 깔끔하네 이게 뭐예요 3, 4, 12가 갑자기 아 3, 4, 10, 12 없이 3, 4, 10 아 아 예 와 해방이소 해방 와 와 제 데스가 왔네요 개 똥 썼네 아닙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로또야 로또 우리 라인에 자기 라인에 폐탄이 어디로 오는 건가 이런 느낌인가요 찐막? 아니 다섯인데 형 불쾌한 팀워크 있어야 된다니까 불쾌한 팀워크 없으니까 지금 계속 좀 잘까요? 네 자죠 자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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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미훈님 감사합니다 아 네 퇴근 축하드립니다 퇴근 축하드립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한 판만 배운데로 하고 그 뒤부터는 배운데로 안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퇴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트라이더 퇴근빵 생각난다 화 아 그거 박스 다 야 타시죠 안녕히 주무십시오 예 예 좋은 밤 되십시오 다음..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더 늘 수 있겠죠 저희 아 그럼요 다음 주 당장 내일 늘어요 내일 왜요? 오늘 이렇게 했잖아요 잠들면 이제 머릿속에서 무의식에서 쿵후 연습을 안하고 근데 롤 되게 열심히들 하시네 쿵후 연습을 해야되는데 쿵후를 배웠는데 막주먹을 써가지고 우리가 오늘 배운거 중에 하는거 시작하자마자 부시 가는거 그거 말고 생각 하나도 안나 아 심지어 대응법은 안배움 그냥 하는거까지만 배움 그거 뭐라고 해서 왔을때 당황스럽더라 많이 배우셨어요? 가서 아니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기본적인거 뭐 어떻게 그냥 전반적인 롤 운영 2데이 싸움하고 게임했어요 4시간 동안 2게임 했어요 4시간 동안 2게임 했는데 2게임이 다 15분 소련이에요 나머지 다 피드백이 썼어요 피드백이 1시간은 기열이 형이랑 직박이 형 싸우는데 썼어요 하하하하 진짜 좀 내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토론을 하는거죠 토론식으로 해야죠 좀 징하긴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한 30분짜리 PPT 1시간 45분 동안 받잖아 말 많이 해요 잡담 많이 해가지고 질문을 계속 해야죠 약간 특별반 이런건가 스페셜 취미 취미반인데 선생님도 이런사람들 처음봐가지고 선생님이 아이언 처음본다고 하셨어요 어 진짜 이런말 했어요 저 아이언 실제로는 진짜 처음봐요 이랬어 원방님 화장실 가시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처음봐요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프로 지망반까지 또 하죠 꾸준히 아 그러죠 거의 오리너구리 처음본 사람처럼 하하하하 왈라비 왈라비 처음본 사람처럼 아 실제로는 처음봐요 빨리 흩어집시다 여기 있으면 안돼요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갑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